배비장 제주도의 은성암과 아울러 남방답게 특이한 풍토풍습은 오로지 타방에서 보기 어려운 징기한 바가 허다하다. 그러나 제주도는 매양 한라산이 조종이다. 태초에 고 부 양 삼성이 나서 그 자손이 퍼져 옛 탐나국을 이루었다고 전하는 삼성혈의 영산으로 한라산이오. 복래 방장 영주산의 성경 영주산으로 한라산이다. 이 천하명산 한라산과 탐나고국의 면면한 설화를 간직한 제주도는 또한 물색이 지극히 아름다워 있으니 진실로 금상첨화의 격이라 이를까. 천하의 시인 묵객과 호엽한 풍류나마가 한 번 제주도에 놀기를 원하여 마지 아니함도 무릇 그 산수 그 물색의 끌림이었다. 때는 이대조 등극초. 과연 제주도의 한 경국에 미색이 났으니 제주 강기로 이음을 에랑이라 하였다. 에랑은 몸이 비록 창가 소생일망정 제주도의 수려한 산수경기를 일신에 타고나 그 아리따운 인물과 능숙한 가무와 총명한 재질이 고금의 능히 그를 따를지 없었다. 이렇듯이 인물과 가무제질이 절세한 에랑은 아울러 꽃을 탐하는 나라들은 유아량의 혼백을 빼앗는 솜씨가 또한 능란하였다. 에랑을 한 번 보자 첫눈에 혹하지 아니하는 남자 없고 그 농락에 넘어가지 않은 철석장부 없으며 이윽고 갈림에 임하여 앞니를 뽑히지 아니하는 장사 없으니 좋게 미루어 짐작하리라. 생각헌데 에랑이 기위경국의 미색으로서 절개와 정숙의 가인을 겸하지 아니하고 그대도록 능청스런 요물로 태어난 연유는 아마도 제주도의 수려한 산수정기 외에 소위 풍다 석다라 하여 일맥 각박스러움이 없지 못한 정기를 더불어 점지받은 탓인가 싶다. 에랑이 반기 20을 맞이하여 자색은 한층 더 유려히 피어나던 해의 봄이었다. 이때 마침 조정에서는 새로이 제주 목사가 났으니 문무겸전하고 상하에 심망이 돋아온 김경희라는 양반이었다. 바야흐로 한양조의 초창시절이라 왕업이 일단 안정되자 비로소 조정은 오래도록 등한이 버려두었던 변방을 유의 단속하되 그런 중에도 제주도는 멀리 왕하가 잘 미치지 아니하던 지방인고로 특히 김경과 같은 유유한 인재를 골라서 보내어 다스리게 하였던 것이다. 이 새로 난 제주 목사 김경은 문무겸전한 당대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천성이 심히 내락활달하여 나이 50의 중로로 돼 항상 젊은 기상이 가시지 아니하고 일상의 젊은 사람들과 사겨 놀기를 즐겨하였다. 늘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천하사를 논하며 그러면서 때로는 실없는 논과 장난을 퉁퉁하여 크게 웃기도 하고 김경의 논과 장난이라면 재치있고 기절하기로 당세 유명한 터이었다. 그러나 김경은 일변 학문과 무예를 저로 논하여 젊은 사람들을 훈도하기를 또한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 자연 부침성이 살갑고 인망이 좋아 그 문객으로 모이는 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 저마다 학문이며 포재와 경륜이 남다른 청춘들이었다. 제주 목사로 도임을 하게 된 김경은 그 여러 젊은 문객들 중에서 적당히 골라 육방 소임을 정하였다. 그 가운데 예방 비장을 맡은 사람이 서강산은 배선달, 배인명이었다. 배인명이라는 사람은 속에 든 학문이라든지 와락 뛰어나지는 못하여도 별로 빠지는 구석 또한 없으되 다만 한 가지의 사람 됨이 너무 순박한 탓으로 일에 임하여 몹시 덤벙대는 게 큰 흠이었다. 그러나 흠은 흠이라도 막상 밉지 아니한 흠이오 그 밉지 아니한 흠으로 하여 김경의 총애가 차라리 자별한 바 있었다. 김경, 김 목사가 그날 배선달, 배인명을 불러앉히고 자기는 이번에 외적을 하여 제주도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대에게 예방 소임을 부탁하고자 하니 의향이 어떠하냐고 묻는 자리였다. 제주여니까? 제가 메시고 가요니까? 대답 여부 없이 배선달을 좋아하면서 성급히 되묻던 것이다. 방긋이 웃으면서 그 거동을 보고 있던 김경이 실금 한 마리 구슬리기를. 개, 나는 수륙천리 귀양사리를 가도 자네 그 평생 소원 제주도 구경을 하게 되니 기쁘단 말이렸다. 네? 하다가 배선달은 비로소 아! 하면서 얼른 고개를 숙이고 뒤통수를 만진다. 덤벙대노라고 그만 웃사람의 영직승차에 치아의 인사를 베풀기를 잊었으니 과연 소홀이었다. 김경은 껄껄 호걸스러이 웃더니 그래, 아무튼 가기는 가겠다. 하고 다짐하여 묻는다. 네, 두말없겠다. 네, 정령. 네. 배선달의 대답은 한결같이 분명하다. 자네는 사람이 절에서 파여든? 배선달은 의아하여 고개를 들고 잠깐 김경의 얼굴을 마주본다. 자네 대부인께서 향차 홀로 귀신터에 누대독자 자네를 제주까지 보내려 드실까? 듣고 생각하니 또한 지당한 말이었다. 깜빡 잊었었다. 그렇게 경솔이 작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곧 나가서 대부인께 여쭙고 허락을 받도록 하게. 네. 제주도가 아무리 좋다 하기로 서니 종시 예방비장 나치나 하고 말바에야 유람에 팔려 늙으신 편모와 처자의 만료 뿌리치고 구지에 가려들 머리가 있겠나. 자네 그런 일신의 형편을 짐작을 하면서도 내 기니 요량이 있어서 권을 한 것이 그런 뜻으로 대부인께서 하래고 장차 발전을 시켜줄 터이니 되도록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 뜻일 시 갈 데 없었다. 배선달이 그 길로 집으로 나가 모친 앞에서 사연을 말하였을 때 처음에는 펄쩍 뛰고 응하지 아니하였다가 누누이 3년 안에 어느 꼴 원이든 형감이든 반드시 한자리 따가지고 오겠노라면서 조르는 데는 적이 들을만 하였다. 겨우겨우 반 허락을 받고 별실로 건너온 즉 부인 윤씨가 벌써 다 알아채고서 한 곁으로 돌아앉아 훌쩍훌쩍 울음이다. 모친의 경우와 달리 더럭 역정이 날 밖에 그러나 심정을 누르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가장 되는 사람이 먼 길을 떠난다는데 울음이 당한 말이오. 그럼 웃고 춤출까? 윤씨라는 여인의 솔성이 무릇 이루하였다. 허... 배선달은 이렇게 기가 막힌다. 나는 어쩌란 말이고 젊은아 젊은 년이... 성정대로 하라면 어쩌다니 껴차고 갈까? 하고 맞대껄을 하겠지만 배선달은 종시 참는다. 멀어야 3년 아니오. 그렇게 해서라도 발신을 해야 하지. 평생 이 모양으로 늙는 데서야 가문과 조상께 무슨 면목이 있겠소. 남은 제주도 안 가고도 수령방 백찰들만 합대. 그런 사람이야 뒷줄이 좋아서 그렇다지만 나야 처지가 어디 그렇소. 왜 지구로 쫓겨나면 자기나 갔지. 왜 남의 집 3대 독자는 끌고 가? 물귀신 신청이든감? 에이 그 입자... 서천 서역국은 가도 제주도는 못 가요. 전 갈 테거든 날 죽이고 가지. 못 가요. 제주도는 못 가다니. 어찌 그런고? 물색 좋은 제주도 계집애를 푼에 일곱씩 준다는 제주도 마음껏 펑청거리고 싶어서? 허허허 못 가요. 날 죽이고 가지. 살려두고는 못 가요. 여보 그게 그렇게도 걱정이 돼요? 자나 깨나 가고 지고 노래 부르던 제주도 소원성 채쓰니 웃음도 날 테지. 부디 글랑은 염려 마오. 뭘 믿고 마음을 놓아요. 네 다짐 두리다. 그럼 다짐 두어요. 비로소 돌아앉으면서 치맛자락으로 싸고 올던 낯을 쳐든다. 투기하는 요량하여서는 잠옷 화용월태의 먼 얼굴이다. 좁은 이마, 성긴 눈썹, 깊은 눈, 깔아진 코, 두드러진 입술, 고루고루 그러하다. 맹세코 다짐 두리다. 계집이라는 명색도 가차이 안추오? 눈도 거듭떠보지 아니하리다. 만약 그런 일 있으면 나는 생목숨 끊는 날인 줄 아시지요? 바싹바싹 다가앉으면서 조지고 배선달은 시온시온이 대답이다. 염려 마시오. 꼭 3년이지요? 3년 안에 돌아오리다. 3년 넘으면 나는 생목숨 끊는 날인 줄 아시지요? 그것도 염려 마시오. 다짐 두셨지요? 다짐 두었소. 배선달은 노상, 임시의 말 막음으로만 혼연한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잘 명심하여 다짐한 바를 저버리지 아니하려니 하였다. 장부가 한 번 뜻을 정하였을진데 호락히 여색에 빠질 법이 있을까 보냐 하여 스스로 단단 믿었다. 제주 목사가 드디어 도임길을 떠나 십여일 만화에 무사히 해남관두에 당도하니 벌써 신현하인이 와서 등대하고 있다. 목사가 신현하인의 현신을 받는다. 선척에 배비를 단속한다 하는 동안 일행 중에 배선달. 배비장은 장차 건너야 할 망망대해를 바라다보면서 적지 않이 겁을 낸다. 물이라면 한강을 나룻배로 오고 가고 두 번 건너본 적밖에 없고 바다란 평생 처음이었다. 마침 신현하인으로 온 방자놈 하나가 옆을 지나고 있어 궁금풀이로 물어보던 것이다. 예서 배를 타면 제주까지 며칠이나 가느냐. 어디 대중이 있어 와요. 신현하인으로 뽑혀왔으니 좀 날이 낯설 리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눈치 빠르고 능청맞고 엉뚱스럽고 신등 머리지기로 떨떨 울리는 차돌이라는 방자놈이었다. 척 보아하니 세상 물정통이 모르는 백면서생인데 사람 또한 좋구도 어리숙한 폼이 잡아 휘두르기 만만한 비장불이래서 놈이 첫 수작부터 건들거리던 것이다. 그런 속도 모르고 배비장은 꼬치꼬치 더 묻자고만 든다. 대중이 없다니. 아무리 물길이로서니. 물길이니 대중이 없읍죠. 날 새가 청명하고 순풍이 부어렵냐 눈 깜짝할 새 탕도 합지오만. 그리고 가다가 해상에서 초풍이 이는 날이면 열흘도 가야요. 한 달도 가야요. 한 달은 말고 두 달 석 달이라도 제주도 되었든 서천 서역국이 되었든 무사히 물에 오르면 다행이 있구요. 다행이고? 못 오르면 족박 없이 물을 먹어야 합지오. 족박 없이 물을 먹다니. 물에 뜬 송장이 족박으로 물 먹사와요. 헉, 그놈이. 더욱 걱정스럽고 이런 줄 알았더라면 부질없이 따라왔거니 하여 후회가 절로 난다. 마음 같아서는 슬며시 뒤로 빠져 한양으로 회정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나. 첫째, 목사께 도리와 남하의 채모가 아니요. 본 집에서는 그새 벌써 발신을 하여 어느 골살이라도 하여가지고 돌아오는 줄로 반길 터이니 또한 면목 없는 노릇이었다. 헤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배비장은 넘실거리는 바다를 한가스러이 바라다보면서 단념이 이렇듯 잠옷 비장하다. 2. 이튿날 평명이 되자 때마침 서풍이 나직이 일었다. 기다리던 순풍인지라 목사 일행은 시각을 지치 않고 즉시 배에 올랐다. 제주 목사가 타고 도임 가는 배니 배치장도 혼란하거니와 크기 또한 집챗더미같이 커 해남 넓은 관두를 누르는 듯 그들먹하다. 서강 앞 나루터의 버들잎 같은 나룻배, 그 앞으로 연락부절 오르내리는 나막신짝 같은 짐배, 이런 잣따란 배만 보아오던 배비장은 세상에 이다지도 큰 배가 있다는 것이 우선 놀라웠고, 말을 십여피를 실었고 짐을 백짐인지 이백짐인지 수없이 져다부리고 하는 모양이나, 그것이 모두 어느 구석에가 끼어묻히는지 자리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만큼이나 큰 배일지인데 비록 바다가 넓고 풍랑이 사납다 하더라도, 혹은 염려스럴 것이 없으련 싶은 안심이 일변 들기도 하였다. 배는 어느덧 높이 단 돛에 돈마다 볼록볼록히 바람을 받아, 크고 작은 섬과 섬 사이를 이리저리 비키며 바다 밖으로 달리고 있다. 배 떠날 무렵에 여러 가지 뒤섞여 소란턴 헌화도 이윽고 가라앉고, 달리는 소리, 돛을 희롱하는 바람소리, 간간이 외치는 도사공의 이상한 외마디 소리만 시끄럽지 않게 들릴 뿐이다. 바람은 종시 순하고 물결 잔잔하여 배는 심심치 않을 만큼 점잖이 흔들린다. 갈매기가 커다랗게 춤을 추며 돛대를 스칠 듯 따라난다. 하늘은 바다와 한빛으로 푸르고 청명하다. 겸하여 때가 이월 초승이요, 지경이 남방이라 한양의 사물인 듯 기운은 화창하다. 이렇듯이 생각하던 바와는 달라 편하고 정이 흥겨운 뱃길이었다. 이 흥겨운 뱃길을 술 없이 지나기는 심히 무료할 노릇. 목사는 배하 일행을 위로할 겸 자기도 즐길 겸 한자리에 주연을 베풀었다. 산수병 둘러치고 넌졸비단 모란석에 장치만석 사방층 갖추어 벌려놓은 자리에서 통인이 시립한 상자로 목사가 안고 여러 비장은 그 아래로 이편저편 나뉘어 매져안고 신현 이방 이하는 말석에 끌어안고 이렇게 상하가 좌석을 같이하고 주연은 시작이 되었다. 술이 한순 돌고 두순 세순 돌물 따라 엄숙한 가운데 시작된 주연도 차차로 상하의 어려움이 가시고 자리는 화기애에 어울려갔다. 목사 김경이 본시 공사를 어미 구별하여 사석에서 놀 때는 상하 노소의 형격에 개의치 않고 더불어 승어물 없이 놀며 즐기는 호협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술이 거나하이 취한 위에 이는 시흥을 이기지 못하는 목사는 문득 정천이 도수중하니 어유 백운관 을 하고 즉흥의 일구를 소리 높여 읊는다. 여러 비장들이 다투어 그 시구를 받아 읊으면서 추앙의 말이 끊어지지 않는다. 모두들 기쁘고 흥겨운 얼굴이다. 험하고 먼 백길을 불안하여 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다. 목사는 손수 잔을 들어 여러 비장이며 신현 이방에게 권한다. 그러고는 도사공을 불러들여 또한 손수 술을 쳐서 권한다. 황궁하옵니다. 도사공은 어쩔 줄을 모른다. 어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그 잔을 마셔라. 네, 하오나 하두. 술에 귀천이 있느냐 사약 말고 마셔라. 네. 도사공은 몸을 돌리고 겨우 잔을 마신다. 바닷길이 이대지 편안하니 내가 마음이 매우 기쁘구나. 그러면서 목사는 거듭 도사공의 잔에다 술을 붓는다. 네. 사또 안전 덕이 높으신 소치옵습니다. 하늘의 덕이겠지. 그래, 이대로 가면 어느 때쯤 조천에 당도를 한다? 네. 풍새가 이대로 수나오면 오늘 저물기 전에 넉넉 당도하옵니다. 음, 각별히 수아를 신칙해서 오늘 해전에 당도하도록 하렸다. 네, 하늘이 하시는 노르시아 감히 어찌 하오리까마는 수아의 신칙은 조금도 한만이 없사옵니다. 목사는 그러히 여기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세 번째 잔을 채워주면서 아무튼지 지금 예정대로 오늘 해전에 당도를 하면 중이 상을 줄 것이니 네, 삼가 영을 고행하겠사옵니다. 막 이러고 도사공이 물러나가려 할 때다. 배비장이 백길은 이렇듯 무사하여 안심은 되고 흥은 나고 그런데 겸쳐서 많이 하지 못하는 주량에 술이 벌써 과했던지 마침 장박 밖에서 얼씽거리는 방자 차돌이를 보더니 이놈 차돌아! 하고 좌우가 깜짝 놀라도록 큰 소리로 기강있어 불러댄다. 네! 방자 차돌이는 대답 소리 많은 그럴 듯 공손해도 장막 너머로 갖다대는 얼굴은 저희가 왜 저럴고 하는 듯이 빈정스럽다. 너 이놈, 날더러 어제 한 말 있지? 네? 뭐? 좆박 없는 물 먹는다고? 네? 이놈아, 이다지 편한 백길을 뭐? 풍랑이 어쩌고 어째? 송장이 좆박으로 물 먹더냐고? 네? 아따, 그런 게 아니오라. 하아, 네. 어제 저놈한테 속았단 말이야. 배비장은 방자는 그만해두고 동료들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다. 저놈이 생판 날 위협을 한단 말이야. 꼬리 큰 물짐승이 있어가지고 작길을 오면 산더미 같은 풍랑을 만나서 뭐? 서천, 서역국도 가고 운수가 사나우면 좆박 먹는 물도 먹고 하느니라고? 허허허, 그놈 참. 그러는데 목사 옆을 물러나가던 도사공이 질색을 하면서 쫓아와 배비장의 입이라도 틀어막을 듯이 아이고, 제발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고 발을 동동 구른다. 배비장은 영문을 몰라 뻔하고 도사공을 돌려다본다. 대체 소령 개울이나 방충못에도 지킴신령이 있는 법이온데 이 대해를 건너시면서 망전의 말씀도 분수가 있으시죠? 어어, 나는 또 무슨 소리라고? 배비장은 종시 히덕고 기장 좋게 상관없다. 그런 사위스런 소리랑 아야 내지도 마라. 하고 도리어 도사공을 나무래려 든다. 그러나 그 말이 채 마치지 못하여 움찔 타고 배가 기웃던 거린다. 그러면서 순치 못한 바람이 도폭을 함부로 때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바다에서는 물결이 흰 거품을 뿜으면서 차차로 높아간다. 하늘은 어느 겨를에 반 넘겨 검은 구름이 가득히 덮여가지고 뭉게뭉게 급히 퍼져들어온다. 부활한 듯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다. 경각의 사나운 비바람과 성남 파도에 휘물려 배는 이리 기웃둥 저리 기웃둥 조리질을 한다. 산더미 같은 물러울이 배를 삼키려고 사정없이 달려든다. 그 하나가 지나고 나면 뒤미쳐 또 하나가 달려오고 또 달려들고. 바람은 살같이 급하고 우레같이 극성스럽다. 미구하여 도폭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만다. 우지끈하더니 상도떼가 부러져내린다. 사면을 둘러보아야 겹겹한 큰 물결이여 검은 하늘 뿐이다. 이 가운데서 배는 나뭇잎처럼 나부끼며 지향없이 떠나간다. 도사공이 홀로 한사코 키를 부여잡고 방향을 정하려 드나 억센 물결과 바람을 막아낼 도리가 없다. 배 안에서는 주연이 그대로 수라장이 되었다. 목사 하나만은 그래도 삼군을 거느려 진중을 달린 적도 있는 인물이라 태연히 앉아서 버티나. 묻 비장들은 생후의 배가 처음이요. 풍랑은 더욱 이름조차 모르는 서방님네가 태어나서 배멀리로 몸을 지탱지 못하고 이리딩굴 저리딩굴 오욕소리만 연달아 일어난다. 그런 중에도 어떤 비장 하나는 남 원망할 경황은 있든지 아이고 이 원수 하고 옆에서 같이 딩고는 배비장을 핀잔한다. 왜 그 말을 좀 참지 못하드람? 낸들 이리이리 될 줄이 알았나 귀신이 자키란다면 그 말씀 노여워 이 거절을 내는 귀신이 아숙하지 일은 저질러놓고 귀신 탓은 어인 귀신 탓일 거이 다시야 네 탓이 되었든 너나 없이 꼭 죽었나보다 그놈 방자는 말 맞다나 족박 없는 물 먹기가 십상이요 운수 좋아야 서천 서역국 구경이요 에구 원통한 지구 저만 치서 뒹굴려오던 또 한 비장이 이렇게 탄식을 한다. 부모 저자를 집에 두고 이 바다에서 이 죽음을 하다니 말도 마오 나는 삼대독자의 나이 삼십이건만 아직껏 아무 소생도 없으니 나 죽는 것도 원통하지만 문중에 절손될 일이 더 기가 막히오 먼저 배비장을 핀잔하던 비장이 댓글을 하던 것이다. 그럴 때 목사가 옆에서 죽어가는 통인 가운데 좀 덜어레 보이는 한 놈을 돌아보면서 내 나가서 도사공 불러들여라 하고 분부한다. 이윽고 들어오는 도사공은 그 역 사색이 말이 아니다. 너는 물에 익숙한 사람이요 항차 도사공이 저러니 그 어디 쓰겠느냐 목사는 우선 이렇게 도사공을 나무란다. 내일 소인들 많이 오면냐 서로 죽은 들 어떠오리까마는 치중하신 사또 안전이야 여러 관원네들 매신기래 이 일을 당커보니 망지소지하옵니다. 이런 풍랑이 종종 있느냐 몇 해 한 번도 드문 일이옵니다. 이 배가 지금 향은 제주도로 틀림없이 가고 있느냐 그러려니는 허옵니다마는 총이 이렇고서는 목사는 잠시 침을 하더니 아마 남해의 용왕께서 제향을 청하시나 보니 급히 고사를 드릴 테 즉 재물을 분별하도록 해라. 도사공은 듣고 물러나간다. 풍랑은 더욱더 심하여 간다. 용왕이 고사를 받아가지고서 노염이 풀렸는지 혹은 자연히 때가 이르러서 그랬든지 좌우간 이익하여 그 무섭던 비바람은 차고 사나운 풍랑은 가라앉고 말았다. 이로부터 돛을 고쳐 달고 길을 바로잡아 다시는 탈없이 바다를 건너고 사흘째 되는 날 석양에는 마침내 제주의 관두인 조천에 무사히 배를 대었다. 목사 일행은 풍랑 있는 수로에 시달린 차라 날 새 또한 저물고 하여 하룻밤을 조천에서 중화하였다. 이튿날 이른 아침이다. 내려오는 신관과 올라가는 구간이 인교대를 한다. 신관의 신현 행차를 차린다 하여 잠시 지체가 되는 틈을 타서 배비장은 방자놈 차돌이를 데리고 멀지 않은 해변으로 제주 명승의 하나라 전하는 망원루를 찾았다. 발 아래로 넘실거리는 창팔을 내려다보며 바닷가에 바윗등에 덩시런히 섰는 망원루는 그 웅장한 규모하며 화려한 단청이 우선 상주기에 좋게 하였다. 앞으로는 훤히터진 바다의 이마였고 그 향이 필시 동향일지니 달 돋는 밤에 오를 지면 망원루의 이름 헛댐이 없이 일대 장관이오 절경일 법하였다. 낮이오 달은 없으나 때마침 제주 땅은 봄이 무르 녹아 누각주의의 푸른 버들과 온갖 기화 요초며 그 사이를 쌍쌍이 날고 지저기는 새소리는 정이 성경인가도 싶었다. 누 위에는 이른 아침 이것만 먼저 자리를 잡은 성객이 있었다. 그도 여느 낙은애라면 같이 오르기런들 상관이 있을까마는 한 쌍의 젊은 남녀가 정령코 이별을 짓는 자리인 듯 하였다. 베비장은 미흡하나마 채모 없이 가까이 가기를 자저하고 노이 주위만 거닐다가 이윽고 발길을 돌렸다. 뒤를 따르는 방자놈 차돌이가 혼자서 콧방귀를 한번 끼더니 말을 내는 것이었다. 나으리 보셨습니까? 보다니 지금 그 망원루 듣던 바와 지지 않두구나 망원루야 그렇쇼만은 아따 그 누 위에서 울고 짜고 하던 거 말씀입죠? 어, 그래서? 나리께 설랑 아야 참 조심하십쇼. 주제넘은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그건 무슨 소린고? 구간사또 매시고 내려왔던 정비장 나리가 길을 떠나려면서 아시방 깍대기를 벗는 참입죠? 깍대기를 벗다니? 기집 하나이 같이 있잖아와요. 그래서? 월중매라는 수청 기생인댑쇼. 정비장과 정분이 낫다. 구간사또 갈려가시니 이별을 해야 할 거 아닌갑쇼. 헌, 그 이별이 그다지도 연연하단 말이냐. 정비장 나리야 이별이 연연하시조만 월중매년은 딴속이 있거든입쇼. 딴속이라니. 연이 홀짝홀짝 울어가면서 온갖 여우짓 다 부려가면서 정비장 나리애를 마주막 녹여드리는 판이거든입쇼. 건 어째서? 그래야 다 참 돈냥 재물낱 장만해가지고 가는 거 몽땅 죄에 뺏을 거 아닌갑쇼. 헉, 제주 기집이 그 대지도 사특스럽단 말이냐. 제주 기생치고 외방 활량 깍데기 열 안짝 베낀 건 행세하는 축에도 못 낀다고 아는뎁쇼. 헉, 흉악한 일이로구나. 베비장은 듣던 바와 달라 무서운 고장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단단히 조심을 해야 망정이지 자칫 잘못하다간 큰 망신을 당하겠구나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집을 떠날 때에 그 부인 윤씨가 혹여 여색에 참혹할까 하여 울붙던 일도 또한 생각이 나고 그것이 노상 기우가 아니었구나 싶기도 하였다. 4. 세월이 살같이 흘러 신관이 도임한 지도 그럭저럭 수삭이 되었다. 김 목사의 백성 다스림은 심이 밝고 어지러 도내 일판에는 태평의 기운이 가득하였다. 백성들은 격양가를 부르며 편안히 그 생업을 즐겼다. 인심은 술량하여 그야말로 길에 흘린 것을 줍는 자 없고 밤에 문을 잠그지 아니하되 도적이 없었다. 정희, 관무사, 촌무사의 지경이었다. 정사가 밝아 백성이 편안함에 목사, 자연 한가한 날이 많았다. 그러한 하루날 조사를 파한 후 목사가 베비장을 조용히 불렀다. 그동안 베비장은 마음에 명심하였던 말을 잘 지켰었다. 술 마시기를 삼가하였다. 술을 마시자면 거기에 기집이 딸리니 자연간 마음이 허랑하게 될까 저어함이었었다. 그러자니 공사로 온 자리이고 혹은 동료들이 사사로 베푸는 자리이고 되도록이면 주연에 나아가기를 피하며 적적한대로 역관에서 시서와 버타여 지내왔었다. 베비장이 이렇듯 술과 여색을 삼가고 늘 무료히 지낸다는 말이 이윽고는 목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었다. 목사는 그것이 일변 가상하기도 하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남아가 너무 고루하게 처신을 한다 하여 딱한 생각도 얻지 못하였다. 그래 개쾌가 어떠한가 목사는 우선 이렇게 베비장을 불러앉히고 위로삼아 묻는 것이었었다. 개쾌 여부가 있습니까? 본댁 문화는 종종 듣고 네. 조사가 피하면 이내 역관으로 돌아가서 서서와 벗삼고 늘 적적히 지낸다고. 종종 덜어 동료들과 섭슬려서 술잔 먹고 활달이 노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길에 너무 참혹하다 방탕에 빠지는 것도 불가하지만 너무 또 조심만 하려 드는 것도 장부답지가 못한 일이여든 내가 아는 바 자네가 노상 술잔을 즐겨하지 않던 사람이 아니기로 말이로세 제주까지 왔을 바에는 사람이 좀 박라를 해서 파급이 되어야지 그 돼지 졸해가지고야 평생 어디 발전할 길이 트이나 네. 대답은 하였어도 이날 밤 목사가 베비장을 위하여 베푼 주석에 베비장은 칭병을 하고서 역시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러한지 이삼일이 지난 어느 날 베비장은 오늘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무료에 앉아 그 무료함을 견디다 못해 사기를 잃고 있었다. 그러자 마침 방자 차돌이 놈이 너펄거리고 오더니 이놈이 밑도 끝도 없이 헉 헉 고런 고현년들 그년들을 당장 거져 하면서 분해하는 것이었었다. 건 무슨 소리란 말이냐 아 다름이 아니오라 온 그런 발칙스런 기집들이 어디 싸와요 누가 누구를 어쨌기에 그런단 말이냐 수천 기생들 말씀인댑시오 그래서 지나문서 듣자니 주의들끼리 뭘 우김질을 허고 있어 와요 그래서 한패는 우기기를 수염 있는 내시가 있다커니 또 한패는 수염 있는 내시는 천하를 다 돌아다녀도 없는 법이라커니 히히히히히 뭣이 어째? 흐흐흐흐흐흐흐 응? 걔 누굴 가지고 그러는고 했더니 흐흐흐흐흐흐흐 주둥아리 찢어놀려다 겨우 참고만 거립쇼 듣기 싫다 이놈 거 좀 약주도 잡숫고 외입도 허시고 하셨으면 그런 창피한 소문이 나겠사와요 흐흐흐흐흐흐흐 헤헤흐흐 건대참 나립쇼 약주는 아니 잡숫고 기집은 가까이 아니하시더라도 가끔 더러운 놀러래도 다니셔야지 하두 원 글만 읽으시고 오시니 소인 뵙기도 딱하십디다 세상에 글 읽기 위해 더 즐거운 일이 있다드냐 그야 그럽습 좀 아는 참 나으리 그래서 한라산 구경이라도 한번 매시고 가깝쇼 한라산 구경을? 네 아 제주 땅에 오셨다가 여지껏 한라산 구경도 못하시다니 그 어디? 겨를 보아 한번 가자꾸나 겨를 보셔서 무얼 하십니까? 바로 지척이니 내일이라도 가시죠? 아무래나 목사의 하던 말이 아니라도 몇 잔 술을 즐기지 않는 배비장이 아니었다 또 계집이 옆에 있어 섬섭옥수로 술을 부어 묘한 노래로 더불어 권하는 잔을 들기를 흥그러워하지 않을 배비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 병의 술도 차지 않고 방자 차돌이 놈만 앞세우고서 이튿날 한라산 구경을 나섰다 한라산은 듣던 바와 다름이 없었다 때마침 성하라 골고리 흐르는 옥같은 석간수가 더욱 상줄만 하였다 그러한 계곡의 바위 위에 앉아 주종이 쉬고 있을 때였다 인기척이 들림으로 돌려다보니 짐꾼을 앞세우고 시비를 데리는 젊은 여인 하나가 계곡을 쫓아 올라오고 있었다 바로 앞을 가까이 지날 때 배비장은 모심코 그 젊은 여인을 마주 보았다 배비장은 깜짝 놀랐다 이러니 폐지하면 천하절색이었다 한라산에 자주 신선이 내린다 하더니 과시 천상선녀의 하강인가도 싶었다 더욱 배비장을 현혹해하기는 여인이 무슨 일인지 배비장과 눈길이 마주칠 때 쌍끝 한 번 웃는 것이었었다 꿈결같이 쌍끝 그렇게 웃고는 여인은 앞을 지나쳤다 한 사오보 갔을 무렵이다 여인은 가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한 번 더 쌍끝 웃는 것이었었다 나으리! 차돌이놈이 버럭 소리를 질러서야 배비장은 정신이 들었다 뭘 그렇게 보십니까? 아, 아니다 점잔차인? 남의 댁 내행을? 아니다 저기 저 바위가 퍽 기묘하구나 인정코만 쉬시고 내려가시죠 조금만 더 쉬자꾸나 저물면 어떡하십니까? 아따 이놈아 탐승객이 날이 좀 저물기로 써니 차돌이놈이 싱끝 웃으며 혀를 날름하는 것을 배비장은 보았을 덕이 없었다 저만치 가고 있는 그 여인의 뒤태를 보기에 정신이 팔려서 여인 일행은 배비장이 있는 곳으로부터 한 백여본은 더 가더니 흐르는 물가에다 자리를 정하고 짐을 내려놓았다 그러는 사이에도 여인은 연방 배비장을 도려다보기를 마지않았다 배비장은 마침내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예, 자돌아 네 저 여인이 누구냐? 아니, 건 왜 모르십니까? 혹 다른 어른이시라면 그야말로 타마봉접이시라니 모르심직도 하시지만 아니다 이런 심산 중에 젊은 여인이 저렇게 왔기에 말이로구나 네 아마 물놀이를 온 모양입죠 물놀이? 여름이면 제주 서는 여인들이 음식을 차려가지고 깊숙한 산골짝으로 물놀이를 더럭하곤 합죠 여염집 여인들이? 그럼입쇼 흐흐흐 인전 일어서시죠? 좀 더 쉬자꾸나 날이 저물어옵니다 자돌아 네 내가 갈증이 몹시 나는구나 뭘 잡수시죠? 그릇이 있어야 물을 먹지 않느냐 산중에서 그릇을 찾으시니 딱하신 말씀입니다 손으로 움켜쥐고 자시든지 엎드리시고 입으로 자시든지 아셉쇼 양반의 제모에 그야 될 말이냐 그럼 참으셉쇼 자돌아 오늘은 차돌이를 여러 번 부르십니다 너 저 여인께 가서 네? 아따 이놈아 뭘 그대지 놀라느냐 아니 남의 여영집 여인께 가라시니 말씀입쇼 산중인데 상관 있느냐 가서 표주박이라도 잠깐 빌려가지고 오려무나 아니 섣불린 누굴 죽으실령으로다가 그런 심부름을 시키십니까 걱정 마라 뒷일은 내 감당할 테니 전 그럼 에잇 모릅니다 호냐 어서 가서 표주박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좀 빌려가지고 오너라 차돌이 놈은 몇 번 더 다진 후에 비로소 여인 일행이 차이를 치고 자리를 펴고 하는 곳으로 내려간다 오 차돌이 놈은 중중거리며 그 여인 앞으로 가까이 가더니 너폿 허리를 굽힌다 베비장은 눈도 깜짝 아니하고 앉아서 바라보고 있다 차돌이 놈이 뭐라고 정가를 하는 모양이고 여인은 들으면서 해끝도 베비장을 돌려다본다 그 해끝 돌려다보았었는데 베비장은 그만 갈이 더럭더럭 내릴 지경이었다 차돌이 놈의 수작은 잠옷 장황하였다 고개짓 팔짓으로 연방 베비장을 가리키며 허리를 연방 굽실거리며 하는 거동이 보나 아니 보나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늘어놓아 그럴싸히 놈이 수다를 한바탕 피우는 양해시 분명하였다 이윽고 여인은 고개를 끄덕끄덕 차돌이 놈을 세워놓고는 차일 안으로 사라진다 차돌이 놈이 이 편을 돌려다보면서 일 잘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턱을 쓰다듬는다 그런 군호가 아니라도 베비장은 벌써 눈치 다 채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곧 표주박이 되었든 무슨 기명이 되었든 하다못해 쪼개진 바가지라도 물 떠먹을 그릇을 가지고 나오려니 나와서는 잘하면 손수 물이라도 떠주어서 보내주려니 하고 기다렸으나 어인일인지 한 번 차일 안으로 들어간 여인은 좀처럼 도로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심히 궁금하였다 이 채통없는 사나이 저물도록 앉아서 눈 끄덕끄덕 좀 기다려 보아라 이러는 속인가 그러나 여태까지의 그 해끗해끗하며 하던 태도로 미루어 설마 그럴리야 없을성 싶었다 고대고대 얼마를 기다려서야 여인은 마침내 차일 안으로부터 나왔다 나오는 것을 보고 베비장은 놀랐다 표주박이나 무슨 기명이나 그렇지 못하면 쪼개진 바가지라도 한 개 내다 주려니 했던 것인데 이건 난데없이 다담상을 차려들고 나오질 않는가 나오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해끗 베비장을 돌려다보고는 차돌이놈에게 상을 건네어 준다 그러면서 뭐라곤지 말이 있고 차돌이놈은 거듭 허리를 너풋거리며 상을 받아들고 돌아서서 우줄우줄 걸어온다 차돌이놈이 상을 들고 골짝을 내려 솔부덩 사이로 잠깐 사라졌다 다시 언덕을 올라와서 눈앞에 이르기까지 얼마 아닌 동안이었건만은 그동안이 베비장은 천추같이 지루하였다 히히 나으리 차돌이놈은 흐물거리면서 어찌 보면 뽐내는 듯도 하면서 베비장 앞에다 다담상을 내려놓는다 무어라고 선뻑 말은 못하나 절로 입이 번그러지기는 베비장이 차돌이놈보다 몇 껍절 더하였다 금채 아로색인 대소화기에 담아 몇 가지의 음식을 버려놓은 대모반이었다 가지수는 적고 조촐하여도 법제 있는 솜씨가 왕구하였다 도견화전이 이철 이산중에 제격이란다면 설탕 뿌려 재어놓은 감유잔은 제주를 맛보는 별미였다 자라병엔 술이 담기고 대밭초운 잔을 곁들였다 대관절 이 어인 것이란 말이냐 헤헤 말씀 맙쇼 혹시 너하고는 아름이라도 있는 데게 내 행이시드냐 천만입쇼 그럼 아니 싫으십니까 아니다 남의 대접을 받자니 내력이나 알아야 할 게 아니겠느냐 아무튼 나리께서는 천하 복인이십니다 금 어떻게 하는 말이냐 하긴 소인 주변이 아니고서야 어디 될 뻔이나 한 말입니까 마는 이놈아 답답하구나 시연시연이 이야기나 좀 하려 문아 아무리 급하셔도 찾아봐요 잡삭 잡삭 가면서 천천히 들으셉쇼 차돌이 놈은 병을 들어 잔에다 술을 따라 올린다 그 술이 빛깔이 심히 아름답구나 이 술이 어떤 술인뎁쇼 향기도 좋구 여부 있사와요 배비장은 잔을 들다 문득 아래를 건너다 보았다 여인은 보이지 않고 백포장을 한자락 냇물을 가려 쳐놓은 그 너머로부터 무엇이 날듯 솟으면서 백포장에 가 걸치어지고 있었다 분명 여자의 적삼이었다 뒤미처 치마가 그리고 이어서 연애 배비장은 정신이 현혹하였다 안개 낀 것처럼 안총이 흐릿하여 들려고 하였다 손끝이 떨리어 잔의 술이 질름질름 엎질러지는 줄도 몰랐다 아 나리 오냐 뭘 정신 놓으시고 그렇게 아니다 저 엉겹결에 잔을 얼른 마시고는 한 잔을 부어서 차돌이 놈을 준다 너도 한 잔 먹어라 아니었습니다 산에 와서야 어떻느냐 먹어라 황송 엎니다 자돌이 놈은 잔을 받아 고개 돌리고 마신다 그러고는 점포자락으로 잔을 씻어 다시 부어놓는다 그 사이에 배비장은 어느덧 또 넋을 놓고 백포장을 바라다 본다 백포장에 들이온 치마폭이 바람결에 가만히 나부껴 더욱 은근하다 나으리 오냐 약조 듭사요 오냐 그래 이야기나 좀 하려무나 저 아래 내려갔던 척 가서 제주 관방 차돌이 문안들입니다 했습죠 그래서 나리 말씀을 여쭙습죠 뭐라고 풍류 귀걸이시고 흠 아 그놈 문장은 두목지요 예끼놈 아 그런 우리 나리신데 오늘 마침 한라산 유산을 오셨다가 그래서 아 한눈은 파시면서 뭘 자꾸만 부르십니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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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 유산을 오셨는데 갈증이 나셔서 그러시니 거 물이 있거들랑 좀 줍시사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까 거기 앉아계시던 그 어른이 그 어른이시냐고 물으시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 여쭙소 그랬더니 그랬더니 고개를 깨우 타시면서 어디서 많이 뱀인 듯한 어른이시라고 뭐 배운 듯하다고 네 정룡 네 배운 듯하다 얘 자돌아 네 그 여인이 적시리 여염댁 여인은 여인이시드냐 그럼은 입쇼 적시리 네 거 혹시 혹시 뭡쇼 혹시 노는 어잉 천부당 만부당 아 아니 혹시 말이다 아 소인이 이 제주 성내에서 노는 기집이 누구누군지 모를갑시오 그야 여부가 있느냐만은 노는 기집인다 치면 광기허고 술 어미허고 아니와요 그렇지 그런데 그런데 나리께서 제주 오신 뒤로 소인이 번연히 아는배 언제 그런 기집들하고 나치나 익히실 게재가 기셨어와요 약줄 잡숫고 노시고 하셨어야 말씀입죠 글쎄 그러게 말이로구나 뭐갑쇼 그 여인이 날 본듯하다고 하시더라면서 나으리 호냐 아까 그 여인께서 이 앞으로 지나실 때 얼굴 자세 보셨죠 보았다 어떠시죠 무엇이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배운 듯한 얼굴이 아니시와요 난 참 거보세요 다 그런 법이와요 선뻑 눈에 들면 괜히 나치 익은 성한 법이와요 남녀간에는 소위 말씀이 글른갑쇼 글리하다 그러면서 배비장은 상의 보시기를 비워 그득히 술을 붓는다 옅다 이게 상주로다 황송업니다 안주도 들려무나 네 배비장이 상에서 점이지 않고 유독히 한 개를 옹근채로 논 유자를 집어 차돌이 놈을 주려는데 좀 이상하였다 꼭지에 이빨자국이 났었다 꼭지를 이빨로 물어 빼느라고 난 자주개씨 분명하였다 이빨로 유자국지를 물어서 그만한 여인이 그 유자를 이빨자국 난대서 베어물었다 온 나오셔서 안주는 없으니 이산 경계를 안주삼으셔 한잔 잡수싸구요 헉 단식하면서 단식하면서 베비장은 아래를 또 건너다 본다 백포장에서는 드리온 치맛자락이 여전 은근히 바람결에 나붓기고 있다 이윽고 상을 돌려보내려면서 베비장은 차돌이 놈에게 정가를 시킨다 좋은 음식을 보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고 예쭙고. 네, 나리께서 신측이 없으시다고 그런 인사 못 차릴 소인이 와요. 아니다, 내가 이르는 대로 가서 정가를 드려라. 네. 좋은 음식을 보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고 예쭙고 말이다. 네. 그리고 나서 대단히 무례한 말씀이오나, 응? 네. 천생양하고. 네, 천생 뭡쇼? 네, 천생양하고 그건 무슨 뜻입죠? 뜻은 내가 알 게 아니니 가서 그대로 정갈이나 드려라. 네. 천생양하고 지생음하니 잘 들어. 천생음하고 지생양입쇼? 이놈아이, 거꾸로다이. 서울만 가면 고만입쇼이. 서울은 거꾸로 가져도 천지음양이 거꾸로 되는 법은 없는이라. 천생양하고 지생음하니. 천냥냥하고 지생음하니입쇼? 음양배합은 이지소재라. 음양배합은 이지소라. 소재라. 소재라. 음양배합은 이지소재라. 방탕한 화류객이. 방탕한 화류객이. 나리 말씀입쇼이. 흑그러미. 방탕한 화류객이. 홀등차산하니. 홀등차산하니. 담아봉잡의 마음을. 담아봉잡의 마음을. 헤헤. 지지우지지 하소서. 지지우지? 지지우지지 하소서. 건 제비나 알아들을 소린댑쇼. 잔말 말고. 자, 한번 외워보아라. 네. 흠. 당화봉잡의 방탕. 처음부터. 맨 처음이 뭐더라. 천생양하고 지생음하니. 네네. 천생양하고 지생음하니. 그 다음은 입쇼. 음양배합은 이지소라. 음양배합은 이지소라. 그 다음은 입쇼. 방탕한 화류객이 홀등차산하니. 방탕한 화류객이 홀등차산하니. 그 다음은 입쇼. 담아봉잡의 마음을 지지우지지 하소서. 담아봉잡의 마음을 지지우지지 하소서. 그 다음은 입쇼. 네. 나으리. 배비장은 아래를 건너다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백포장에 걸쳤던 옷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저편짝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 날입쇼. 오, 오냐. 그 다음은 입쇼. 그게 다야. 네. 그럼 다녀올갑쇼. 한 번 쭉 외워보아라. 걸 뭐, 못 외울갑쇼. 외워보아. 전생음하고. 양하고. 오, 참. 전생양하고 지생양하니 입쇼. 흐, 우이 독경이라더니. 네. 전생양하고 지생양하니. 흐, 우이 독경이라더니. 방탕한 화류객이 지저구 저저구 하소서. 어떻쇼? 에구이 원수놈아. 네? 웹쇼. 사람의 정성은 무서운 것이어서. 소같은 이 차돌이놈을 데리고 배비장은 끈기있게 가르친 결과 마침내 그 전생양 지생음, 음양배압 이지소재, 방탕화류객 홀등차산, 타마봉적 지지우지지를 삐임없이 외우게 하였다. 차돌이놈은 비인상을 들고 전생양 지생음을 입속으로 외우면서 거드럭거리고 내려갔다. 그러나 이내 돌아오는 차돌이놈은 입이 됐잖아 쑥 나왔다. 온 나리도 온 점잔차니. 그러면서 걔 두덜거린다. 아니 어째. 놀더러 무얼해이냐? 무얼해이기만 입쇼이. 그래. 일건 음식 대접 받으시군. 큰 점잔차니 뭘. 에이. 문자를 써서 욕을 해보내시지 않았사와요. 욕? 욕이라니. 욕이 아니믄냐. 그 여인께서 어찌 그렇게 소인더러 꾸중을 하실깝쇼이. 너 가서 정가를 뭐라고 옮겼뜨냐. 무언무없쇼 가르쳐 주신대로 그대로죠. 좋은 음식 보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구요. 그러고. 대단히 무례한 말씀이오나. 음. 전생양하고 지생양어니. 그래서. 우명배합 이지 소재라. 방탕한 화류객이 홀등차산하니. 타마 봉접의 마음을 지지우지지 합시사구요. 됐구나. 된 게 뭡쇼. 그럼. 괜히 다리 뺐다고가 성치 못해 그 따위 악담을 하고 다니느냐. 펄펄 뛰시던 거립쇼이. 하아. 문전 낙은에 훈연 대접이라고 음식에 낯가리 맞는 법이길래 조이 대접했더니 양양에 그러느냐구요. 하아. 할 일 없다. 내려가자. 그러나 이 무슨 일. 풀 죽어 일어서다가 저절로 이끌리는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여인은 그새와 조금도 다름없이 해끝 돌려다보지를 않는가. 울어야 좋을지 웃어야 좋을지 결정할 수 없이 산란한 심사를 안고 산을 내려왔다. 6. 이로부터 배비장은 그 여인을 못 잊어 주소로 생각하며 아무 경황이 없이 지냈다. 잠시 한때도 잊을 때가 없고 그 방긋 웃으면서 돌려다보던 양이 손을 내밀면 곧 잡힐 듯 서원이 눈에 밟히곤 하였다. 그럴 적마다 울컥 불덩이 같은 것이 가슴으로 치올라오고 치올라오고 하였다. 동원에 들어가 맡은 일을 보고 있다가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오득허니 먼 산 바라기를 하고 앉았기가 일쑤였다. 그러다가 휴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어시고 밤이면 밤마다 촛불만 외로이 밝은 사처에 베개를 도둑해고 누워 전전 반측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혹시 어쩌다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이느라면 의뢰 그 여인을 만나는 단꿈을 꾸고하였다. 고민을 잃어 식음을 패하고 하루 한때 겨우 미움으로 목을 축일 따름이었다. 노심초사하며 잠을 자지 못하는 데다 먹기조차 못하니 신색은 병든 사람처럼 초취하였다. 그러노라니 이런 모양 저런 거동이 자연 동관들의 눈에 뜨이지 아니할 이치가 없었다. 몸이 어디가 불편하냐고 혹은 본댁에서 무슨 근심되는 기별이라도 왔느냐고 걱정하며 위로삼아 묻는 동관들도 있었다. 또 실없는 동관은 아마 상사병이 낫는 게지 하고 농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니 배비장은 속으로는 부끄럽고 겉으로는 어물어물 애매히 대답하는 채 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십여일을 그렇게 지나던 끝에 배비장은 필경 자리에 눕고 말았다. 몸져 누워 곰곰 생각하니 꼭 죽을 것만 같았다. 고로 상사병이란 열의 하나가 살기 어렵다 이르거늘 말리타양 외로운 섬 중에 왔다가 속절없이 죽는 일을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흘러 베개를 적시었다. 빠지직하며 촛불이 가슴 타듯하는 이슥한 밤이었다. 이대로 죽다니 생각할수록 원통하였다. 대장부 세상에 낫다 공명을 세우지 못하고 일개 여자로 인하여 명색없이 죽고 말다니 그도 뜻이나 이루어보고 죽는다면 혹시 모르거니와 손목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죽는다고야 차마 원통한 일이었다. 해라 푸수수 자리에서 일어나 날아갈 듯 잔뜩 도사리고 앉았다. 이왕지사 죽는 바이니 염치와 이면을 생각하며 주저할 일이 아니었다. 해보다 못할 값에 한 번 들이대는 보는 것이었다. 새 짐승이 장차 죽으려 하면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면 그 말이 어질다 이르거니와 상사병으로 죽게 된 마당엔 없는 담보도 생기는 모양이었다. 7. 바로 이튿날 문병삼아 새벽같이 문 안으로 온 방자 차돌이놈을 방으로 불러들여 머리맡에 가까이 앉히고 소회를 말하였다. 내가 네게 꼭 한 가지 정이 있구나 이렇게 허두를 내었다. 차돌이놈은 굽신하면서 정이라니 과만하십니다. 영이 계시면 소인 힘 잘하는 것 거행하는 게 소인의 도리 아니와요. 오냐 그 말 고맙다. 헌데 너도 보다시피 내가 이렇게 병이 들지 않았느냐. 소인도 허느니 그 말씀이와요. 의원을 데려오게 못하게 막으시고 중세를 여쭤봐도 통이 말씀을 안으시니 약한 척 지어오는 수도 없구이 진정 말씀이지 소인. 그새 며칠 여간 민망하고 속이 탄 게 아니와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는 약을 좀 써볼까 허구서 상의가 그 상의인데 말이로구나. 네? 이제 약을 잡사요? 그럼 지금 가서 의원을 데리고 갑시오. 그러면서 차돌이놈은 방금 일어설 듯이 엉덩이를 들먹거린다. 배비장은 황망히 그것을 제지하노. 아니다. 약은 약이라도 예사 그런 약이 아니다. 구하기가 끔찍 힘이 드는 약이다. 그럼 상약이와요. 상약? 그렇지. 상약은 상약이지. 대체 무엇인댑시오? 구하기 힘이 드는 약인데. 설마 삼신산 불로초나 서해 용왕이 자시려든 토끼 간은 아닐 테급시오. 힘은 들어도 니가 서둘면 혹 구할 수가 없지도 않으리라마는. 그러시다면야 소인이 힘하냐 더한게 들기로써니 그 약을 아니고에다 드릴 위치가 있사와요.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양명이 대체 뭔갑시오? 다른게 아니라 네 사람이 하나 꼭 에? 사람입시오? 오냐 아니 설마 사람을 설마 저 대국서는 상감님이 백인을 덜어 살마차 하신다고 내라이 끼놈 에헤헤헤 차돌아 예 요전에 한라산으로 너하고 같이 놀러가지 않았더냐 차돌이 놈은 이렇게 한바탕 너토로 숨을 치곤 하더니 지성으로 나으리 하고 부른다 베비장은 무색하여 얼굴만 붉히고 멀뚱히 앉아있다 이 차돌이 놈이 열두 살 버튼 빙자구실로 이십이 된 놈이었습니다 진작 버튼 나으리 그 눈치 몰라배웠겠사와요 바로 그 이튿날 소인은 그 눈치 벌써 알아챘습죠 소인 뵙게도 하도 딱하고 해설랑 참 뒤로 수탐을 두루 해봤습죠 수탐을? 그래서? 단념하시니만 못하십니다 뭐? 그 여인으로 말씀하면 근지야 벼랑 보잘것없는 건달의 안아기라도 행시 점잖고 절개국기로 이름난 여인일 뿐더러 말씀이와요 그래도 얘야 그날 한라선서 내게 보내든 주파는 괜한 말씀이십니다 또 서로 그 여인이 나리께 무슨 뜻이 있달 갑시라도 글쎄 남의 집 교중 여인을 어떡하잔 말씀이십니까 그렇거들랑 다른 건 다 그만두고 편지 한 장만 네 손으로 전해주렴구나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소인 그 심부름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편지 한 장 전하기가 그다지도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냐 나으리 그래서? 그 여인의 남정이 누군 줄이나 아십니까? 내가 알톡이 있느냐? 원어이 아신다면 그런 생심을 하셨을 이치가 없으시죠 답답하구나 누군지 이야기나 시연시연히 좀 해보렴구나 여러 목숨 초상납죠 그 사람이 성질로 말씀하면 제주일관서는 제일 사납습죠 제주일관은 고사하고 최선팔도 다 다녀야 그런 사람 없습죠 미련하기는 고미상 있구요 그런데다가 기운은 항우요 우악하기는 장비구요 술 잘 먹고 주정 잘하고 쌈 잘하고 사람 잘 치고 새암이 새끼 대리 남펌 같아서 손돔만 치라도 지게 해로우면 배추의 칼빼기를 오냐오냐 그만해도 알았다 듣다 못해 배비장이 차돌이 놈의 수다를 가로막으면서 알았으니 염려 말고서 편지나 전해 다고 글쎄 들키기가 십상 들키는 날이면 첫째 그 당장에서 나리가 목숨이 성치 못하실터 얘야 자돌아 네 내가 그 여인을 못 보아 이렇게 병이 들지 않았느냐 너 봄에도 이대로 가다가는 며칠 못 가 내가 죽을 줄은 너도 알겠구나 상사병이 달리는 약이 없기야 없지만은 그러니 말이로구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매일 반바이면 한 번 서둘러 보거나 죽어야 그래도 덜 원통할 게 아니겠느냐 헉 그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또 그렇지 못할 일이 있으니 어떡합니까 무엇이 또 그렇지 못할 일이 있더란 말이냐 아니열말루 나리께서야 이왕 돌아가시게 되신 목숨이니 목숨 내 것이고 한바탕 들이대 보신다고 소인이야 무슨 죄입니까 네가 어째 아니 그 사람이 지 기집 보려고 하는 배아물은 하나만 쫓아내고서 중간 심부름 해준 소인은 이쁘다고 등 얼음 얹어 줄 줄 아십니까 저 칼이 나리 목에 떨어지면 둘째 칼은 역락 없이 소인 목으로 내릴 테니 소인이야 진정 억울한 죽음 아니와요 헉 그도 참 그렇긴 하구나 배비장은 마디지게 한숨을 내쉬고 말이 없다 자기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왕 죽는 사람이니 상관이 없다지만 애매한 차돌이까지 죽어달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리 광가에 맨 방자여 전한 목숨이기로 쏘니 나으리 얼마 되지 아니었습조만 그동안 소인이 나리께 진흥은 해를 생각하거나 또 아랫놈의 도리로 하거나 응당 나리형을 거행해 드려야 마땅하기는 마땅한 노릇이와요 허지만 소인이 세살에 애비를 여의고 늙은 애미 손에 길려나 싸와요 설리 자랍습조 그러다 열두살에 그제는 애미도 한갑이 넘고 해서 소인이 벌어다 봉양을 해야 할 사정인데 무슨 도리가 있어약오 할 수 없이 방자구실을 들어갔습조 아시다시피 방자구실이라야 다다리 광가에서 돈 두냥밖에 더 타와요 그걸로 다 모자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가 바빠 이십이 되도록 명색이 성취도 못했습조 그러니 시방이라도 소인 하나 얻고 보면 늙고 의지없는 애미를 누가 버려다 매기며 자둬라 네 다만 그 사정이라면 별 도리가 없지도 않구나 그러면서 배비장은 그의 문을 덜커덕 열더니 은 백량을 척 내놓는다 이게 비록 약소하다마는 우선 받아 두어라 안열말로 네게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이걸 가졌으면 네 뭐 하나 일평생 의식 걱정은 아마 없을 테니 나으리 나으리 이거 너무 참 과분하십니다 만약 이리 여의하게 성사해서 내가 살아나는 날이면 상급으로 다 얼마간 또 생각하마 네 그야 뭐 종차 보아서 저분대로 하실 일이시고 차돌이놈은 차돌이놈은 입이 기밑까지 째져가지고 거드럭거리면서 돈으로 선 제 집으로 전할랐다 그러는 사이에 배비장은 피련을 갖추어 놓고 그 여인에게 붙일 간찰을 초하였다 8 배비장은 차돌이놈에게 편지를 붙인 후 하루종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차돌이놈은 해가 저물어서야 답장을 맡아가지고 와서 전하였다 배비장 잔뜩 급했던 판이라 차돌이놈이 내어주는 답장 편지를 두 손으로 덥석 받는다 그래가지고는 떨리는 손꼽으로 볼을 뜯어 글자 글자 살피며 읽어내려간다 천첩은 일봉탑사를 제막탑하에 울리나이다 여자의 답장은 이러허드로 시작이 되었다 듣자오메 한양 귀인이라 하옵는데 대저 한양의 여절은 어떠한지 모르나 생면부지 남의 집 교중여자와 서자 상통이 심히 괴있지 아니한가 하나이다 여기까지 읽던 베비장은 헬스칸 얼굴이 더욱 빗기가 없어지고 맥없이 편지를 떨어뜨리면서 길이 한숨을 내어신다 차돌이놈 옆에서 보고 있다가 미쳐 끝까지 다 읽기나 하세요 아니하와요 읽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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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내 뜻을 들어줄 터이면 처음부터 책망이 나왔겠느냐 그러면서도 베비장은 떨어뜨린 편지를 도로 집어들고 다시 읽는다 욕망이 난망 불사이 자살하니 누구를 두고 이르심인지 항차 병이 들어 죽네 사내 하였으니 두루 첩에게 당치 아니한 말씀인가 하나이다 군자 옛 글을 읽으셨을 양이면 사군충 종부여를 모르실리 없어지어늘 부질없이 남의 정절을 아스려 하시니 충절을 파이 의심치 아니지 못하겠나이다 무릇 예의 지방에서는 용납기 어려운 비례지사라 여자 대워 장부를 책함이 당돌하오나 속히 물러가시어 얘기를 외우시고 자금 이후는 이와 같은 거조를 삼가소서 베비장은 사색이 진정 죽을 살면서 또다시 편지를 떨어뜨린다 그러면서 한숨 끝에 혼잣말로 탄식이 하 다 허사로다 물러가 얘기나 읽으라고 이제는 진정 죽은 목숨이다 그래도 그 끝이 또 남지 아니에 싸와요 무슨 그대지 시원한 말이 적혔을 라디냐 세 번째 베비장은 편지를 집어들고 읽는다 한등 내려서 쓴 첨서였다 비록 그러하오나 고쳐 생각하오면 장부의 청금 귀체 요만한 여자로 인하여 골수에 병이 들어 생사가 기약 없다시니 듣기에 민망한 절을 금치 못하오며 뜻이 다한들 처분 규중에 깊이 있는 몸 출입이 어찌 여의하오리까 오직 난처하여 할 뿐이오이다 편지 사연은 그로써 그치고 대월 서상하 영풍 호반 개 의시 옥인네 라는 옛귀가 적혀있었다 뜻을 허함이오 오늘 밤 삼경에 담을 넘어오라는 기약이었다 베비장에 기뻐하는 양은 옆에서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아니할 말로 그 성고가 그 자리에 다시 살아왔더라도 그렇게 기뻐하지는 못했을 터이었다 9 밤 이경때에 차돌이놈이 무엇인지 복구러미를 어깨에 메고 왔다 베비장은 의관을 정지하고 빈 방안을 오락가락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의관 정치한 것을 차돌이놈이 힐끗 보면서 하는 말이었다 그 복색으로 행차하실 작정이시와요 이 복색이 어때서 하는 말이냐 아님 밤중에 남의 집 쉿 조용 조용 그렇게 차리고 가셨다간 일 될 것도 다 틀어지십니다 그럼 무슨 복색을 어떻게 차리면 좋단 말이냐 우선 가시는 길초에 안 누가 보더라도 심상이 여길 복색을 차리셔야죠 무슨 복색이길래 제주 복색입니다 제주 복색이라니 나 제주 와서 몇 달 지났어도 제주 복색 별다른 거 못 보았구나 보여 드립죠 그러면서 차돌이 놈이 꾸려가지고 온 것을 풀어놓는데 개가죽 두루마기와 노벙거지였다 예희야 이건 과이 승허구나 이 복색이 승허시면 아야 오늘 밤 이 거조를 착파하셔야 합죠 오냐오냐 개가죽은 말고 쇠가죽이라도 써야 한다면 써야지 이리하여 이리하여 배비장은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벙거지를 쓰고 차돌이 놈의 뒤를 따라 사철을 나섰다 요행이 어둔 밤이라 아무도 알아보는 이는 없어도 온유월 염천에 개가죽 두루마리를 입어놓았으니 몸에서는 땀이 샘솟듯 흐르고 숨이 헉헉 막혔다 한동안 가다가 안직 멀었느냐 하고 물으면 차돌이 놈은 지쳐나듯 참 자꾸 따라오시라도 또 얼마를 가다가 안직 멀었느냐 아 반도 못 온 걸 입시오 이건 정말 번열이 나서 칠해 죽을까 보구나 임의 집 담은 두 길이나 되게 까맣게 높았다 차돌이 놈은 그런 높은 담이라도 쉽사리 넘어 들어갔으나 배비장은 감히 생심도 못했다 담 넘어 들어간 차돌이 놈이 발 아래서 부르기에 굽어다 보니 조그만 개구멍이었다 차돌이 놈은 배비장 덜어 그 구멍으로 기어들어오라는 것이었다 개가죽 쓰고서 개구멍으로 기어들어가기는 정령 안 되었구나 아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달리 무슨 도리가 있을 거나 이기야 이습쇼 어떻게 소인이 가서 대문 빗장을 벗길 것이니 햄 큰 기침하시면서 들어오시면 예락기 녀석 히히히히히히 할 수 없이 개구멍으로 기어서 들어갔지 무관해 하였다 그런데 그 구멍이라는 것이 몹시 좁아서 목은 나갔어도 어깨가 걸려가지고는 앞만 삐대여도 빠져나가지를 아니하였다 차돌이 놈이 갑갑하다고 노벙거지 위로 상투를 덤쑥 지고 잡아당겼다 겨우 그렇게 해서 개구멍을 빠져나간 배비장은 어머니 문 밖을 나오기보다 더 어려운 노릇이라고 속으로 탄식기를 맞이하였다 후원을 돌아 한 곳에 당도하여 차돌이 놈이 불빛 비추는 창을 가리키며 저기 저방입니다 가만 가만 가셔서 인기척을 내지 마시고 끙끙끙 개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뭐? 개소리를? 그래도 그게 구논거립쇼 개 가죽을 입혀가지고 개구멍으로 꿇고 들어와 필경 개소리까지 흉내내라고 한다 만일 제정신을 지닌 터 같으면 이건 필시 나를 개망신을 주자는 노릇이라고 깨우침이 있을 것이건만 그런 사려가 나고 어쩌고 할 여유가 없는 판이었다 방문 앞에가 엎드려 끙끙끙 개소리를 내었다 과연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여인이 반색하며 벗어발로 내려와 손목 잡아 방으로 인도하였다 10 남녀가 한가지로 깜빡 잠이 들려고 할 무렵이었다 밖으로부터 벼랑간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고 올해같이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배비장은 혼미백산 벌벌 떨었다 여자도 매우 놀라는 눈치였다 인연이 고위한 년 나만 움죽한다 치면 방문 앞에 남모를 신발이 떠날 날이었고 인연이 내가 오늘 밤에는 꼭 지키고 있었다 인연 당장 이 문 못 여느냐 밖에서는 연해 이렇게 호통을 하며 문짝이 떨어지라고 잡아 흔든다 여자는 벌거벗은 배비장을 날색에 자루를 씌워 아구리를 동여서는 음목 구석에다 세워놓고 일변 옷을 챙겨 입으며 등잔에 불을 켠 후에 방문을 연다 꼬물거리고 한참 만에야 방문 꼬리를 뱃길지부터 알아봤다 사내는 이렇게 어르면서 방으로 들어오고 여자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또 약주 취하셨구려 참말 마라 저 음목 구석에 송자처럼 세워놓은 건 뭐냐 보면 몰라요 못 보던 건데 검은고 세 줄 달아다 놓았다오 오 검은고라 세 줄을 달았다 그럼 세 줄 맛에 한 번 쳐봐야지 사내는 비틀거리고 음목으로 오더니 곰방대 꼭지를 들어 정복판길을 툭 한 번 친다 배비장은 배꼽 옆을 얻어맞고는 질색하게 아픈 것을 참아가며 검은고 소리를 본떠 뚱 사내는 어깨를 웃줄 헉! 그 검은고 소리 웅장한지고 좌우! 좌우간 세산은 금상척이오 생에는 주일배하니 검은고 세 줄 달았으니 한 잔 마시며 검은고 치고 놀자꾸나 술 가져오느라 술이 무슨 술이 있소? 없으면 사오도 못하느냐 밤중 삼경에 젊은 가족도로 술 사러 저자에 나가는 법이 어디 있소? 흐흐! 네 말 원언이 꽤 잔다 그럼 내 나가서 사가지고 오마! 사내는 소리를 내어 방문을 여닫고 밖으로 나간다 여자가 얼른 달려들어 자로 주둥이 동인 것을 푼다 발가숭이 배비장이 벌벌 떨면서 자로로부터 쏟아지듯 나온다 날 고의만 얼른 좀 주시오 아래만 가리고 비신을 해야 하겠소 못 나가십니다 못 나가다니요? 저자가 시방 의몽을 피우느라고 술을 사러 나가는 채 했지 걔 어디서 지킵니다 그럼 도로 자로 속으로 들어가나요? 저자가 이번에는 청령 검은고를 꺼내놓으라고 할 테니 그도 불가하십니다 그럼 어떡하면 좋단 말이오 저기 저 괴속으로 들어가시면 무사하실 듯합니다 보니 운목으로 갈짐한 괴 하나가 놓여있다 그러나 배비장 생각에 자기 몸이 그 속으로 반이나 들어갈까 싶지가 아니하였다 몸은 크고 괴는 적으니 들어가는 재주가 있소 억지로라도 들어가셔야지 그 밖에는 아무 변통이 없습니다 배비장 할 수 없이 괴속으로 꼬부리고 들어가고 여자는 겉으로 자물쇠를 덩그렁 채운다 이윽고 사내가 개걸거리며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술은 어찌 아니 사가지고 맨손으로 오시오? 술이고 막걸리고 그런 경황도 없다 인전 사람이 되시나 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가다가 하도 술이 취해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잠깐 졸았더니라 여름이게 망정이지 겨울이들 하면 강신하기 꼭 알맞지 잠깐 조는데 비몽사몽간에 웬 허연 백발로인이 날 부르시더구나 영겁도 쓸어라 그 노인 말씀이 네 집위에 낡은 피나무 괴짝이 있느냐고 사회스러운 소리 듣기도 싫어요 사내장부가 네 있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 노인 말씀이 요사한 잔물이 그 속에 들어가져고 온갖 작회가 무쌍하니 이 길로 당장 가서 그 괴를 불에 태워버려라 그러시는구나 괴 속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배비장은 불에 태우기도 전에 불에 댄 것처럼 소스라쳐 놀랐다 비록 죽을 셈 잡고 한 노릇은 노릇이라도 산채로 화장을 당하다니 기가 막힐 일이었다 당장 마당에다 장작 쌓고 불 피어나라 사내는 이렇게 호통하면서 달려들어 괴짝을 둘러맨다 아니 벼랑감 미쳤단 말이오 상성을 했단 말이오 당황하여 여자가 이렇게 악을 쓰면서 사내에게로 달려든다 사내는 한 어깨에다 어깨를 둘러매고 한 팔로는 여자를 떠다 밀면서 비켜라 이 요망스런 년 어디 장부가 하는 노릇을 막을 양으로 장부나 급살이나 글쎄 조상적부턴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기물을 없어질세라 조심은 하든 않고 남의 자손된 도리에 아무 까닭없이 그걸 내다 불에 사로 닦게 웬 해고요 해고가 잔말 말어 일 될 것도 니년하고 이 괴짝하고가 들어서 요망을 떨고 살부려 아무것도 안 된다더라 썩 비켜라 그 속에 업신이 들어서 대대로 우리 집안 의식 그립지 않게 복 점지해 주셔서 이날 이때까지 이만침이라도 부지어고 산단 말은 아니오 구서인 살부리다가 생판 어디 당헌 말이오 발가벗고 괴짝 속에 가 꼬부리고 엎드린 배비장은 제발 여자가 기승을 부려 사내를 이겨내기만 했으면 목숨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속으로 추건길을 맞이앉는다 인연 그래도 비키지 못하느냐 못 비켜요 그 어깨 고이 내려놓기 전에는 못 비켜요 인연을 그저 죽여요 죽여요 오냐 죽여주마 사내는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주고 잡아 끌면서 니년이 이 어깨하고 아마 단단히 정이 들었나 보구나 둘 다 함께 태워 죽여주마 죽여 죽여 날 죽여라 이 망나나 날 죽여라 여자는 제목을 지르면서 일변 버둥거리고 핥히고 하면서 구르듯 마당으로 딸려나간다 이 화해가 장차 어떻게 되느냐고 괴짝 속의 배비장은 간이 콩만하다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쯤 다가 어깨에 어깨짝을 꿍 메워다 꽂는다 그 바람에 괴짝 속의 벌거숭이 배비장은 이마를 부딪혀 단박 주먹만한 혹이 나오고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처근히 흐른다 쓰리고 아팠다 그러나 무릎팍 깨진 것은 아프나 따나 옷을 입으면 가릴 수가 있다지만 대체 이마에다 이런 혹을 달고서 밝은 날 목사랑 계신데 동원에 들어갈 일을 생각하니 잠옷 걱정스럽다 또 며칠 꾀병을 앓라 생각하다 다시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방금 산채로 화장을 당할테면서 이마에 혹을 걱정하고 있다니 내 진실로 농판이로다 하였다 여자가 날쌉에 쫓아가서 괴짝을 연말 타듯 타고 앉는다 날 죽이기 전엔 여기다 손 못 대요 날 죽이고서 불에 태우든지 구호를 먹든지 마음대로 해요 흥 못 죽일 줄 알고 그러면서 사내는 장작을 한 짐 쳐다 부린다 죽이라고는 해놓고도 여자는 고래고래 악을 쓰기를 사람 죽이네 사람 죽여 이 망나니가 제 기집 산채로 화장한다네 산채로 화장을 한다네 이럴 때 한놈이 난데없이 썩 내다른다 아니 임자네는 이 밤중에 웬 야료를 이다지 떠나 사랑쌈이거든 입을 뒤처 쓰고서 조용조용할 것이지 여자가 얼른 댓글을 하되 저 망나니가 날 산채로 화장을 한다우 산채로 화장을 산채로 화장당할 일을 저질렀던 게지 매양 일 저지른 게 다 뭐요 저 망나니가 대대 전지 자손하는 이 어깨를 사물이 올랐다고 불에 사른다기에 못하게 말렸더니 날마저 함께 태워 죽인다고 이거저라우 임자 그게 정말임나 내다른 놈이 사내더러 그렇게 묻는다 정말이요? 업계는 몰라도 저 이쁘장스러운 거야 태워버리면 새로 만들지 못하고 아깝지 않은가 그래도 내 허구픈 노릇을 죽자꾸나 말리로더니 어찌하겠소? 대체 싸움이 이 업계 하나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더라고 그럼 존수가 있네 무슨 수요? 이 괴짝을 둘이 너나가지면 그만 아닌가 괴짝은 안한데 둘이 무슨 재지로 너나갔소? 임자네 그 큰 톱 있지 않는가? 있지요 꺼내다 괴짝 한중등을 쓱쓱 커서 아랫도린 댁 내주고 윗도린 임자 차지하면 될 게 아닌가 하 거참 좋은 수요 이왕 싸움 말리던 길이니 내 톱 한 머리 데려주지 않으리 좋소 일 끝나면 치아삼아 내 술 한 잔 걸게 사지요 사내가 한밭이 넘는 거상을 어깨에다 쳐 가져다 걸어놓는다 여자는 톱으로 자르나 불에 태우나 소중한 어깨를 버리기는 일반이지 못한다면서 앙타를 한다 인연이 이 지랄을 하니 년 얼러 톱으로 켜자오 사내가 놈더러 묻는 말에 놈이 대답하기를 너 좋은 수가 있지 무슨 수요? 회방을 못 놓도록 안 하다 저 기둥에다 도여 매놓고 오소나 좋소 임자는 어찌 슬기가 그대지도 많소 가도록 태산이라더니 괴짝 속에 발가벗은 베이비장은 인제는 정말 죽었구나 하였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허리통에다 무쇠 마구리를 해 끼고 올 걸 싶었다 여자는 기둥에 가 얽매어 악만 쓰고 사내와 놈은 톱을 한 머리씩 잡고 드르렁 한 번 다린다 속절 없이 죽나보다고 베이비장은 괴짝 속에서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러나 퍼뜩 한 꾀를 얻었다 이왕 죽는 마당이니 짜장 어디 없기신 노릇이나 한 번 해보아서 살아나면 살아나고 죽으면 죽고 이런 생각이었다 이놈 내 듣거라 이렇게 호련조로 소리를 쳤다 사내와 놈은 톱질하던 손을 뚝 그치고 잠잠하다 이놈 아무리 무지막지한 놈이기로 써니 이럴 법이 세상에 있단 말이냐 밖에서 아무 소리도 대등이 없음을 보고 베이비장은 옳다 되었다 하고 더욱 음성을 준절히 하여 니가 이놈 천하의 도적같은 놈이지 내가 이래 보여도 대대로 니 집을 지켜준 업신이어든 날 이런 봉변을 주다니 니가 그래도 복받기를 바랄까 니가 내 대에 와서도 넉넉히는 못 살았다지만 조석 굶지 않고 그만 참이나 살아온 것이 니 덕인 줄 알고서 에이 무도한 놈 이놈 니 두고 보아라 니가 이 앙화를 안이 받아 이거 업귀신이 도생을 했으니 큰일 아니 났습나 놈이 겁을 집어먹고 사내더러 하는 말이다 사내는 본래 장성이 세고 담보가 있어나서 놈처럼은 무서워하질 않는다 일 없소 어서 켜 아닐세 임자 괴짝 자물쇠 단단히 잠궜으니 암만 동티 내고 퍼도 못 내오 그 미련한 소리는 두 번도 하지 마소 귀신이 자물쇠 채웠다고 제알로는 못 한다든가 옳다 니 말이 슬기롭다 베비 장은 게재를 놓치지 않고 언포를 하는 말이 나를 도로 가져다 제자리에 위에 놓아야 망정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밤이 다 밝기 전에 너희가 두 눈이 멀고야 말테야 여보쇼 임자 얼른 도로 모셔다 놓소 놈이 사내더러 이른다 그러나 사내는 볼목은 소리로 못하오 어째 못함 나 아까 산신령이 내게 현몽을 한 말이 있소 뭐라 현몽을 했은 나 이 업계 속에 요물이 들어 살을 부려서 내 집이 이 꼴이오 그대로 두었단 큰 재앙을 본다 했소 임자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오 그럼 또 좋은 수가 있네 업기신 도생시키는 수는 내 실소 아닐세 내 말 듣게 말하오 산신령 현몽도 지키고 업기신 던티도 내지 않는 돌일세 무슨 돌이오 지고 가서 파세나 팔다니요 업기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덜어 있느니 거 참 좋은 수요 임자 지게에다 지고 나서소 내 앞서 가면서 외울 테니 가짜 업기신 베비장은 괴짝 속에서 한숨을 후 내쉬었다 오냐 우선 죽기는 면했으니 이제는 어쨌든 임자를 잘 만나 팔리기만 팔려라 종차 도리가 있을 테니 이러면서 하회를 기다렸다 십일 어느덧 동천이 휘어시 밝았다 그 밝은 빛이 괴짝 틈사고니로 비쳐들어 괴짝 속에 밝아벗은 베비장은 날이 밝은 줄은 알았다 업기신 사시오 업기신 사시오 업기신 사시오 말하는 업기신 사시오 어깨 얼러서 막 싸게 파오 업기신 사시오 사내가 지고 놈이 이렇게 목종을 도두어 외우면서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거리를 간다 마침 장날이었다 한 곳에 이르니 한 백성이 나서서 묻는다 임자네 무얼 사람 나 업기신 사라 했소 업기신 사시오 못 했소 업기신 볼기짝살이 간질병에 백발백중이오 유부녀 간통에다 어깨 속에 숨은 놈의 볼기짝살은 간질의 즉혀라고 들었소만은 백성의 그 소리에 괴짝 속에 베비장은 내가 바로 그놈이오 하고 응하려다 꿀꺽 말을 삼켰다 볼기짝살 한 칼쯤 떼어내더라도 목숨은 살아날 테니 상관 아니라지만 그 소리를 했다간 당장 이 본부놈에게 간밤에 이리 들킨 바 되어 그 무서운 한 주먹에 박살을 당하고 말 테니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노릇이었다 또 한 곳을 당도하였다 업기신 사시오 말하는 업기신 사시오 업기신 사시오 또 한 백성이 묻는다 업기신 사서 무엇에서 업기신 볼때기살이 문둥병에 백발백중이오 유부녀 간통하다 업기 속에 숨은 놈은 볼때기살은 문둥병에 죽혀라고 들었소만은 배비장은 또 그 바로 내가 그놈이오 라고 응하려다가 차마 못하고 삼켜버린다 이 본부놈에게 맞아죽지만 아니할테라면 볼때기살이 한 칼쯤 떼우더라도 목숨은 부지할 것임에 말이었다 이 짓을 하면서 반의를 돌아다녔으나 아무도 이 업기신을 사고자 하는 자는 없었다 사내와 놈은 길 옆에다 지게를 받쳐놓고 쉬면서 다시 공론이었다 아무도 사는 놈도 없으니 이 귀신덩이를 어찌하면 좋소 글쎄 이제는 나도 별 슬기가 없구려 불에 태울까 앙화가 두렵지 않은가 토부를 켤까 일반이지 그럼 옳거니 놈은 벼랑간 무릎을 탁치며 그러면 그렇지 제주에 마리씨가 말르면 말랐지 내 슬기가 밭을 타기 있나 무슨 수요 잔말 말고 지구 따라 없애나 먼저 맙시다 정기는 누설지 말라 이르지 않는가 따라와 보면 알걸 가지고 앙화 받을 일 아니오 그럴 이치 없지 그럼 그리합시다 사내가 다시 지게를 지고 놈이 앞을 서서 얼마 지경을 간다 괴짝 속에 가짜 없인 배비장은 배도 고프고 사족도 아프고 또 곰곰 생각하니 잠시 허랑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여 불이한 짓을 하다가 이 무슨 체면이며 고생인가 생각하니 절절히 뉘우침을 금할 수가 없었다 12. 이윽고 한 곳에 당도하였다 사람 웅얼 짓거리는 소리 철소댁 여닫는 소리 기명 부딪히는 소리 거기다 간간히 젊은 여자의 드높은 아양청 아마도 저자의 어떤 술청일씨 분명하였다 과연 괴짝 틈사군이로 해서 구수한 술국 냄새가 흥건히 스며들었다 그 냄새에 괴짝 속에 발가벗은 배비장은 꿀꺽 군침이 삼켜지고 사뭇 회가 뒤집혔다 상사병이나 오랫동안 식음을 패하다시피 하던 사람이었다 하던 사람이 하여건이 병은 이미 나은 셈이었다 병은 이미 나았으니 어시호시장한 줄을 아는 것도 당연한 노릇이라 하면 그만이겠지만 명제경각 한식경후에 어찌 될지 모르는 터이면서 시장한 줄을 알다니 과연 인간의 식욕도 색욕과 더불어 큰 것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목도 컬컬허거니 예서우리 한잔 합세다나 사내가 그러면서 진지개를 길력 으슥한 구석에다 받쳐 세운다 그 말에 앞서 가던 놈이 기다렸단 듯이 선뜻 거 좋은 말일세 임잔 경우를 잘 알아 그래 내가 있자 있자 해도 못 있거든 이거 이대로 도두고 가서 상관없겠소 없지 않고 혹시 누가 와서 가져가면 어차피 잘된 일 아닌가 오오오오 참 놈과 사내는 주거니 받거니 그러고는 술총으로 가버린다 남은 먹는이라 생각하니 배비장은 더욱 견딜 수가 없고 곧 눈에 헛것이 다 보이려고 하였다 놈과 사내가 술총으로 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늙은이와 젊은이 두 백성이 나타났다 음 그 괴 쓸모이심 안 들었다 젊은 백성이 하는 말이었다 늙은 백성이 그의 맞장구를 치기를 아마 누구네 집 엉개인가 보이 곧 저다가 우리 집 쌀두주 했으면 마침 좋겠소 남의 집 없게 훔쳐다 쌀두주라니 될 말인가 업도 생기고 두주도 생기고 두루 좋지 않소 업도 생기면 다행이지만 업기신 잘못 모셔갔다 동티 만나면 어찌하겠는가 이때에 괴짝 속에 발가벗은 배비장은 애를 졸이다 못해 걱정 말고 가져가거라 가져가 하고 가만히 소리를 쳤다 백성이 만일 지고 가기만 하면 기집의 본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소나기에서만 벗어나게 되면 살아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그 그 왼 소리 어디서 나는 소린고 노소 두 백성은 서로 한마디씩 지르면서 눈이 휘둥그레 사방을 둘러본다 둘러보아야 근처에는 가까이 인가도 없고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다 거 이상하다 혹시 저 괴짝 속에서 나는 소리 아니오 그로리치가 있나 괴짝 속에 벌거벗은 배비장은 또 한 번 지고 가거라 지고 가 지고 가면 수가 생긴다 하고 귀신이 정말 시나라 까먹는 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노소 두 백성은 이번에는 머리끝이 쭈뼛했다 정말 저게 어깨라더니 귀신 아니오 아마 그런 걸세 이 사람 빨리 가세나 하면서 쿵쿵쿵 뒤도 안 돌아보고 똥이 빠지게 달아나버린다 배비장은 기가 막혀 한숨이 절로 나왔다 구구로 가만히 있었더라면 지고 갔을는지도 몰랐던 걸 하면 공연이 귀신 행세를 한 것이 후회의 막심이었다 한식경은 이따가 요기를 하러 갔던 사내와 놈이 도로 오는 소리가 들렸다 술맛 참 좋더라 제주 일경서 아마 제일 갈까 부예 술맛뿐이요 안주는 서울 장안에다 갖다 놔도 안 빠지겠소 왜 아니 그 갈비찜이 어쩌면 맛이 그리도 좋은가 나는 그 개장이 더 좋습대다 도미회는 입에서 설설 녹더라 술국은 솜씨가 어떻구요 괴짝 속에서 듣고 있는 발가숭이 배비장은 이건 막 죽을 지경이었다 어떻게도 배가 고프고 먹고 가 싶은지 아까는 눈에 헛것이 보이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당장 사람이 미칠 것 같았다 악이 바짝 났다 내 끼 천하의 무도한 놈들 사내와 놈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한 소리 크게 꾸짖었다 사내는 막 지게를 짊어지려다 말고 뻔히 바라다보면서 하하 이놈의 어귀신이 또 지랄이 나는 만 그래 이놈 니가 세상에 이럴 법이 있으란 말이냐 귀신이 법을 다 찾고 하하하하 아마 동원 물개나 먹은 귀신인가 보다 이놈아 이래 보여도 내가 잘하나 못하나 니 집 대대 돌봐주던 업신이 아니냐 그래서 걔 무슨 길이 되었든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는 길에 너만 배불리 처먹고 나는 이렇게 탈탈 배를 골려놔야 옳단 말이냐 하하하하 아 그놈의 어귀신이 날복구팔이 죽동만치도 안점재주고 퇴려사만 부리고서 귀신 대접은 재미일 골고루 받자고 든다 하하하하 한 잔 얼큰한 김이라 사내는 이렇게 놀려대면서 너터로 숨을 치더니 놈더러 묻는 말이 이걸 어찌하면 좋소 아따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르지 않은가 임자 가서 막걸리 한 사발 가지고 오소나 아 죽일 놈도 먹여 죽이더라고 그 말도 옳은 말이오 사내가 도로 주막으로 가더니 막걸리 한 사발을 가지고 온다 그걸 놈이 받아가지고 어깨에다 쫙 끼얹으면서 고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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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냄새만 스며들어 더욱 애를 태울 뿐이지 괴짝 겉에다 끼얹은 술이 괴짝 속에 배고픈 벌거숭이에게 무슨 상관이리요 조금 벌어진 틈사군이로 해서 술이 몇 방울 괴짝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그거나마 입을 대고 받아 먹고 싶으나 엎드려 있으니 몸을 돌릴 수도 없어 막무가내 하였다 술방울이 뚝뚝 등으로 떨어질 때 괴짝 속의 배비장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면서 명심하였다 천행으로 한 목숨이 살아나거들랑 장차 와석 종신하는 자리에서 자식들 덜어 부디 남의 유부녀에게 뚝뚝이를 삼가라는 유언을 하고 죽으리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방심하고 있을 즈음이었다 놈이 벼랑간 무릎을 탁 치면서 혼자 말하듯 이제 알았다 뭘 알았다 하오 사내가 그렇게 묻는 말에 놈이 대답하기를 업귀신은 연이 귀신하고 본판 다른 걸 여직 모르고서 괜한 고생을 하고 다녔지 멋이 다르단 말이오 이 사람아 연이 귀신 같으면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다니면서 먹고 하겠지 괴짝 속에 갇혔다고 꼼짝 못하겠나 그러고는 혼자만 먹느니 대접을 안 해 노여우니 하겠나 귀신 허구는 아주 천하 대귀신일세 거참 그렇소 쬐끔도 무서워할 것 없네 괴짝 속에 가짜 없인 베비장은 얻어먹지도 못하는 노릇을 귀신 흉내낸 것을 또다시 후회하였다 그럼 불에 태워도 달 없겠소 달은 없겠지만 장작이 없지 않은가 그럼 톱으로 중둥을 켜자오 힘들어 켜서는 뭘 하겠나 켤톱은 당장 있으며 그럼 땅을 파고 묻자오 나도 애초에 그럴 생각으로 얘까지 왔더니 더 좋은 수가 있네 땅 파느라고 힘들일 것도 없고 무슨 수요 물에 띄우세나 거참 좋은 수요 베비장은 괴짝 속에서 가슴이 다시 더럭 내려앉았으나 할 일 없었다 이제는 호통께나 한대차 놈들이 무서워도 안 할 것 꼼짝 못하고 산채로 수장을 당하고 마는 판이었다 화장을 겨우 면하고는 동강 잘리는 죽음을 할 뻔했다가 그 다음 생으로 땅에 묻힐 뻔했다가 급기야 수장이라니 아무튼 기구한 목숨이로다 싶었다 아울러 이것이 마지막이냐 또 무슨 딴 죽음이 있을 터이냐도 싶었다 13 망망대해를 베비장은 발가벗고 괴짝 속에 엎드린 채 지앙 없이 떠나가고 있었다 발가벗고 괴짝 속에 엎드렸으니 망망대해가 보이며 떠내려가는 것이 보이기야 할까마는 인적은 끊겼는데 물소리만 들리고 그리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서서히 움직이니 그런가보다 할 뿐이었다 원수의 목숨은 아직 붙어 있어 시장함과 목마름이 살아날 생각보다 더 다급했다 바다일지인데 혹시 배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오 배만 만나면 자라면 살아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러나 종차 살아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이고 시장과 목마름을 차마 참고 견디는 재주가 없었다 그 중에도 목마름이 더하였다 괴 틈사군이로 바닷물이라도 좀 스며들었으면 먹고 나서 죽더라도 실컷 먹겠는데 틈사군이는 위에만 있지 밑바닥에는 그남 없었다 어디 지경이고 떠내려갔다 그러다 문득 뱃소리 같은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혼미한 정신을 가듬어 귀를 기울였다 과연 뱃사람들이 버야 디야 하고 목 얼려 부르는 뱃소리였다 사람 살려 배비장은 없는 기운을 짜듯하여 힘껏 고함을 쳤다 그 소리를 알아듣곤지 못 알아듣곤지 하여간 뱃소리는 차차로 가까워왔다 연방 배비장은 사람 살리란 소리를 쉬지 않고 외쳤다 마침내 바싹 옆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리요 사람 이 소리에 응하듯 저편에서는 저희끼리 아니 이 망망한 대야 중에 이상하게 생긴 괴짝이 떠있고 그 속에서 사람 살리라 고함을 치니 대체 웬일일까 이 망망한 대해 중에 괴짝이 떠있고 그 속에서 사람 살리라 소리가 나니 저건 분명 귀신의 장난일 거다 그 말이 옳다 가차히 못 오도록 상하대로 밀어라 그리고 빨리 배를 쳐라 아니요 아니요 괴짝 속에서 발가벗고 엎드린 배비장은 미칠 듯 외치기를 귀신이 아니라 정령 사람이요 정령 사람이라 그렇고들랑 거주 성명과 이리된 연유를 말하여라 내가 간밤에 한 꿈을 꾸어 징어많은 바가 있으니 이로 은유 없이 말하여라 도사공인 듯한 자가 이렇게 준절히 물었다 배비장은 체명과 염치를 돌아볼 나이가 없었다 성은 백아요 이름은 껄떡새라고 하고 본시 서울 서강사람이요 서울 서강사람이 어찌 이곳 제주바다에서 괴짝을 타고 떠내려가는고 다름이 아니요라 제주 영문이 비장으로 있었는데 유부녀를 보다가 본부에게 들켜 이 봉변이요 네 소행을 생각하면 모른치 할 것이로데 인정이 가긍하여 이 물은 염기가 대단해서 눈에 들어가면 당장 눈이 머니 못해 오를 때까지는 눈을 감으렸다 네. 드디어 괴짝 문이 열렸다. 발가벗은 배비장은 눈을 잔뜩 감고는 괴짝 속으로부터 뛰쳐나와 달렸다. 정신없이 달리다 무엇에 딱 이마를 부딪혔다. 눈에서 불이 번쩍 나 그 바람에 눈을 번쩍 떴다. 번쩍 눈을 뜨고 보니 허허 거기는 동안 마당이 아닌가. 14. 발가벗은 배비장은 혹시 꿈인가 하여 눈을 끔쩍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고쳐 살펴보나 역시 동원이다. 대청 높이 목사가 안고 뒤로 좌우로 사명수와 기생이 시립하고 그 아래로 육방관속이며 군로배가 차례로 벌려섰다. 목사가 웃음 머금고 사명수, 기생, 육방관속과 군로배가 모두 손으로 입을 막는다. 그래도 배비장은 미심스러워 뒤를 돌아보았다. 과연 자기가 방금 뛰어나온 그 괴짝이 뚜껑 열린 채 동원 연못가로 놓이고 그 옆으로 방자 차돌이 놈의 이삼 군노와 그리고 이방이 서서 있다. 역시 손으로 입을 막고 웃는다. 배비장은 세 번째 정신이 들어 발가벗고서 그 모양으로 하고 섰는 자기를 새 채비로 깨닫고는 그대로 푹 엎드러진다. 자네가 저것이 무슨 모양인가. 목사가 일변 웃으면서 일변 기생애랑과 및 이방을 번갈아보고 약간 기색이 좋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었다. 배비장은 죽은 듯 엎드려 감히 대답조차 없다. 나하리, 옷 입으셔요. 바투서 나는 여자의 귀익은 말소리에 배비장은 겨우 눈을 든다. 간밤에 그 여자였다. 아니, 제주관기 에랑이었다. 장난 좋아하는 목사라 배비장이 하도 사람이 파급을 못하고 용졸이 구는 것을 답답히 생각하고 관기 에랑을 조용히 불러 네, 어디 배비장을 한번 회절시켜 보겠느냐? 하고 물었었다. 에랑은 선뜻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방자 차돌이와 이방이 협력을 하도록 분부가 계시면 이리 더욱 순편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목사는 곧 이방과 방자 차돌이놈을 불러 에랑과 협력하도록 일렀다. 그날 밤 에랑은 방자 차돌이놈에 이방과 민단의 군우를 짠 후에 이튿날 즉시 한라산 물놀이를 꾸몄었다. 과연 배비장은 차돌이놈의 꼬임에 빠져 한라산에 올랐다가 그처럼 에랑의 축파에 걸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가장 유부녀나 보러 가는 양 개가죽 두루마기를 떨쳐 있고 야밤중에 에랑의 집을 개구멍으로 기어들어가 설인 정예를 풀기가 무섭게 마침내 피나무 괴짝 신세를 진 터이었다. 소위 본부노릇은 자초지종 방자 차돌이놈이 했던 것이고. 그러나 애당초에 군우가 되기는 그렇게 하여 배비장을 발가벗겨 괴짝 속에다 오그려 넣어가지고 그 길로 곧장 동원으로 들어가 조용히 목사 앞에 바치기로. 이렇게 군우가 되었었다. 한 것을 이방이 다시 방자 차돌이놈을 추켜가며 자의로 그처럼 종로에서 지질이 고생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여러 관속과 기녀들이며 굴로배들이 모여선 자리에서 이와 같은 천하 못당할 망신까지 시킨 것이었다. 자고로 하양 아전들이란 소위 서울 양반에게 대하여 악심을 품고 게재만 있으면 심수를 부려 봉변을 주려고 하는 것이 통내였다. 이것은 하양의 아전들이 흔히 오기가 많은 소치도 있지만 한편으로 서울 양반이라는 종류의 사람들이 하양을 내려가면 온갖 행패가 자심하였고 그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늘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것이 또한 통내였다. 이러한 서울 양반과 하양 아전 사이에 얼클어져 내려오는 숙감에 배비장이 말하자면 애매히 걸려든 터이었었다. 목사는 이방을 불러세우고 이는 반드시 네가 나를 빙자하고 장난을 핑계삼아 너의 양화풀이를 한 것이 번연하니 그런 괘씸할 때가 있더란 말이냐고 꾸짖은 후에 방자 차돌이 놈이랑 곤장 열대식을 각각 때렸다. 그러고 나서 배비장을 에랑과 함께 조용히 불러 술을 권하면서 도시에 내가 사람이 장난을 좋아하는 탓이었은 즉 부디 이 일로 혐의적은 생각 두지 말고 에랑 데리고 재미보아가며 잘 지내라고 광곡히 위로를 하였다. 또 밤에는 에랑이 거적을 싸 짊어지고 사초로 배비장을 찾아와서 뜰 아래 엎드려 제발 죽여주든지 노여움을 푸시든지 하시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다. 에랑은 저도 진작부터 배비장에게 은근한 뜻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목사의 본부도 있고 하여 그래 더욱 흥이 나서 그 계책을 한바탕 부렸던 노릇이었다. 에랑이 제 아무리 빌어도 배비장은 일단 마음에 정한 바 있어 귀를 기울이려고도 아니하였다. 비록 목사의 일시 실없는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또 그 당장 이방과 차돌이 놈을 곤장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한백년 초악 방어를 하고도 남을 그 망신 그 봉변 그 무렴이 간대로 풀릴 바 만무한 일이었다. 좀처럼 얼굴을 들고 상하를 대할 면목이 없었다. 일시인들 제주 땅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사람의 염치로는 차마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오직 하루 바삐 서울로 돌아가는 도리가 가장 옳았었다. 이튿날 배비장은 목사 앞에 나아가 절하고 창현이 한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간단한 말로써 하직을 구하였다. 정녕 돌아갈 생각인가 목사의 미안쩍고 섭섭하여 묻는 말에 배비장은 고개를 숙인 채 네 이왕 그러면 한 월요만이라도 지체를 하는 게 어떠한가 따로 내가 생각하는 소관이 있어 그러니 일각이 전주 같습니다. 음 목사는 한동안 침음하더니 마침내 정이 그렇다면 무관의 하루세 하고 허락을 하였다. 당일로 배비장은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났다고 하나 엊그제 대단 전복에 마상에 높이 앉아 목사 도임을 따라오던 그 좋던 기구는 간 곳 없고 흩뚝한 평복에다 과시 죽장 망해로 심히 초라한 행색이었다. 의표도 초라하거니와 그 모양을 하고 길에 오른 배비장의 마음은 더욱 비길 때 없이 적막하였다. 이미 한양서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남의 막비 멀리 제주지경까지 왔거든 하다못해 어디 조그마한 고울에 현감이라도 한자리 도둑하여 가지고 이 길을 의저시 갔어야 할 것이여늘 그는 고사여 세상 그 망신 그 봉변을 하고서 이다지의 무류이 돌아가다니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절로 흘렀다. 한 오울이 지경을 가니 길 옆에 낡은 정자가 있고 에랑이 조촐한 술상을 차려가지고 거기 나와 기다리고 있다. 나를 그다지 야속히 망신 준 기집이거니 하면 원망스런 생각이 없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변 정은 정이었다. 목숨을 내걸고 한 번 보자고 하다가 이런 파탈까지 생긴 그 기집이 아니었두뇨. 베이비 장은 선뻑 반가웠다. 마음이 외로울 때라 한결 그러했다. 저버리지 않고 멀리 이렇게 작별을 나와준 듯이 가상하기까지 하였다. 마주앉아 에랑이 권하는 대로 사양치 않고 몇 잔 술을 받아 마셨다. 그러는 동안 취기도 약간 돌았다. 전하의 이 몹쓸 거사 비로소 베이비 장은 한마디 노여운 말로써 속의 말을 하던 것이다. 그렇게도 사람을 골려낼 법이 있으란 말이냐. 나흘이 에랑이 목을 가다듬어 이렇게 부른다. 어냐 사또 안전에 영도 영이시지만 말씀이죠. 아무리 사또의 영이기로서니 글쎄 말씀이요. 사또 안전에 영도 영이시지만 그렇게는 않고서야 저 같은 천한 기집이 어느 세월에 점잖으신 날의 귀여움을 받아볼 날이 있습니까? 진정이냐 진정입니다. 당장 손가락을 잘라 붉은 피라도 보여드리지요. 진정입니다. 허허 그렇다니 내가 도리어 할 말이 없구나. 나를 무엇이 취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게 뜻이 있어 그렇다니 탓할 생각도 없구나. 그러나 얘야 에랑아 네? 이를랑은 부디 그런 장난의 잡석을 마하라. 한때 장난으로 장부의 신세를 그르쳐 놓았으니 자 보렴 문아 내가 이 행색을 하고서 이 땅을 떠나는 거둔 네가 보게도 마음이 쾌하냐 죽어 마땅합니다. 왕사는 물론이라니 지금 와서 수원수구가 있겠느냐 그저 그렇단 말이야 그저 그렇단 말이지 배비장은 그러면서 자리로부터 선뜻 일어선다. 에랑이 배비장의 도포자락을 부여잡고 놓지 않으면서 애원하듯 나으리 나를 잡질당 말아 정녕 가시겠습니까 아니가고 어찌하느냐 못 가십니다. 에랑은 눈물을 뿌리면서 목이 메어 울음 섞인 음성으로 저를 두고는 못 가십니다. 마음을 한 번 곤쳐잡수시고 이 행보를 파이하시던지 그렇지 않으시면 저를 한양으로 데리고 가시던지 딱 한 말을 다 듣겠구나 전화 없어도 그냥은 못 가십니다. 에랑아 네 낸들 목속이 아닌 바에 너의 이렇듯 곡진한 정을 차마 떼치고야 싶으겠느냐 그렇지만 좁은 소견에도 생각을 해보렴구나 내가 아까 홀로 오면서도 고운고운 그런 생각을 했드리나마는 내가 일찍이 한양서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팔자 기구하여 남의 막비로 이 제주까지 오지를 아니했느냐 왔을 양이면 몇 해를 지나트든지 해서 골살이라도 한자리 얻어 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이라면 그야 네가 내게 뜻이 있고 내가 또한 네게 뜻이 있으니 너 하나 못 데리고 갈 내력이 없겠지 그렇지만 번연히 네가 보다시피 망신 끝에 이 행색을 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여든 홀몸도 염치가 없을 터인데 외방작첩을 해 데리고 가다니 그 어디 될 말이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란 말씀이십니까 허허 머물러 계실 수도 없으시다 데리고 가실 수도 없으시다 그러니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네 나으리 허허 이런 딱한 일이 정은 노상 없지 아니한데 기집이 부여잡고 늘어지기는 하고 배비장은 참아 못하는 용한 맘시에 오직 난감할 뿐이었다 차라리 그러시면 저를 죽여주시고 가세요 건 무슨 소리를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가십니다 못 가십니다 호일 다시 만나자꾸나 빈 말씀을 하셔도 본 수가 있으시지 제가 이 다음날 한양으로 쫓아갑니까 나리께서 다시 제주지경에 발길을 들여 놓으십니까 허허 폐일어너시고 저를 죽여주시고 떠나서요 막 이럴 때 영문의 하인 하나가 풍우같이 말을 달려오더니 에랑에게 한 장의 쪽지를 전한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채찍질하여 조천을 바라고 달려간다 사연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에랑은 쪽지를 읽고 나서는 이윽히 생각하다가 태도가 변하여 슬며시 배비장을 놓아준다 못 가는 일하면서 울며 부여잡고 매달릴 때는 딱하고 걱정스러워 못하겠더니 막상 가라고 놓아주는 데는 도리어 마음이 섭섭하였다 그러나 그여 할일없는 노릇이다 배비장은 마침내 에랑과 손을 나누고 천천히 조천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한 십여리는 갔을까 등 뒤로부터 어떠한 내행이 팔패의 교군을 몰아왔다 배비장은 에랑이 혹시 자기의 뒤를 따르는가 하여 은근히 반가웠으나 가마에 발을 깊이 들이운 내행은 배비장은 본체만 채 그대로 조천길을 급히 갈 따름이었다 십오 석양 무렵에 배비장은 조천에 당도하였다 바로 얼마 전 목사를 따라 호기이시 배에서 내려 제주 땅의 첫 걸음을 내딛었던 조천이었다 방자 차돌이놈과 망원루를 구경갔다가 구간의 정비장이 어느 기집과 낙로 작별 차마 못 나뉘어 연연하는 거동을 보고 비웃던 조천이었다 그러던 조천이요 그러던 내가 지금 와서는 그 정비장보다 몇 값절 더한 망신과 치소를 남기고서 이 행색으로 불시에 이곳을 떠나고 있구나 생각하며 그 또한 감계를 억제할 길이 바이 없었다 배편을 알아본다는 것이 선창을 얼른 찾지 못하고 해변을 이리저리 헤매었다 그러나 한 곳을 지나 놓으란 즉 바로 길 옆 바닷물로부터 벼랑간 사람도 아니오 짐승도 아닌 시커먼 물건이 불쑥 솟아오르더니 성큼 절벽 언덕으로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배 비장은 혼비백산하게 놀랐다 장뱅이 같은 것으로 허리 아래만 가리고 시커먼 알몸뚱이가 물과 욕지를 종행자제 두 발로 걷는 것이 무슨 사나운 짐승이 아니면 천생 물귀신이었다 놀란 끝에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겨우 사람이오 말로만 들었지 제주온지 수사기로 돼 일찍이 구경은 한 적이 없는 해녀였다 두근거리던 가슴을 진정한 후 여보게 말 좀 물어보세요 하고 말을 건넸다 저편은 그러나 물끄러미 이 편을 돌아다 보다 외면을 하면서 아무 대꾸가 없다 그 물끄러미 보는 얼굴이 검기는 하여도 심히 아니꼬아 하는 내색이었다 아 이 사람 양반이 말을 묻는데 어찌 대답이 없단 말인가 베비장이 나무라듯 제우쳐 물어서야 저편은 상을 험악스레 해가지고 버럭 볼먹은 소리로 말이 무슨 말이며 양반이 다 무엇하다 말라 죽은 것임나 하면서 대든다 베비장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뻔하고 서슬받게 해녀는 상앗돼지를 하면서 응 양반이면 아녀는 더욱 어성을 높여 실수했네 아니 이 벽은 그래 사레기 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슴나 어째 초면에 반말짓거린고 반말짓거리가 양반이 내게 뭔 상관임나 발가벗고 바닷속에 들어가 전복 따서 먹고 사는 우리네끼 인형네들 그 양반이 무슨 상관 있슴나 우리네는 인형들 그 아니꺼운 양반 개파라 둔 양반이랍네 베비장은 혼잣말로 아플사 내가 아직도 꿈을 덜 깼어 발가벗고 바다에 들어가 전복 따서 생활하는 사람들께 원한이 양반이 유세할 턱도 두려울 까닥도 고마울 내력도 없을 테지 라고 자탄을 하다가 다시 말을 공손히 하여 여보시오 듣고 보니 또한 내가 실수를 하였소 용서하시오 그렇다면 언제 서로 원수진 일 없으니 진례 시비하자고 들겠소 묻자던 말은 무슨 말씀이오 양반 행세 냉큼 걷어드리는 말상 미뻐 아는 대로 가르쳐 주리다 고맙소이다 해남으로 떠나는 배를 어디를 가면 탈 수가 있겠소 선창을 모르시오 모르오 그럼 길이 소삽하여 찾기에 힘이 들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해녀는 상끝 웃기까지 하면서 성큼성큼 앞을 서서 걷는다 배비장은 사람이란 과연 사람 나름이오 대접할 나름이라고 절절히 생각하면서 해녀의 뒤를 따라 걷다가 마침 해남으로 떠나는 배가 있는지 모르겠소 요새 해남 가는 배가 통이 없습니다 어 그렇다면 낭패로군 급한 볼일이시오 대단히 급하회다 아까 듣자니 제주 성내 사는 어떤 부잣집 내행이 해남 친정 간다고 중가를 내고 독선을 사서 오늘 저녁물에 떠난다 했으니 잘하면 그 배를 얻어 탈 듯하오마는 이윽고 선창에 다다라 해녀는 오색 포장이 바람결에 나붓기는 조그마한 배를 손 들어 가리키면서 저 배가 그 배라고 한다 배비장은 해녀에게 치아를 하고 총총히 배 있는 곳으로 지나 한 자가 뱃머리에 뒷짐을 지고 어질어질하고 있다 어 이 배사공이 누구요 배비장은 뱃머리로 가까이 다가서면서 그렇게 묻는다 배사공 도로 공대는 차마 하기가 양반체면에 안되었고 그렇다고 해라를 했다 또 무슨 봉변을 당할까 저어서 기껏 반말이던 것이다 그자는 그러나 반말이 비위에 거슬린데서 잔뜩 그대로 뒷짐진 채 저도 반말로 어 사공은 왜 쳐져 한다 배비장은 당장 저놈 잡아 어플한 호통이 목구멍까지 치달았으나 꿀꺽 삼키고 다시 말 좀 물어보면 무슨 말이오 이 배가 어디로 가는 배요 뭘로 가는 배요 사공이 이렇게 엇나가는 데는 양반 다 그만두고 머리를 숙이는 수밖에 없었다 여보시오 노형이 이 배 임자시오 네 내가 이 배 임자오시다 사공도 단박 이렇게 말이 달라진다 듣자니 이 배가 오늘 저녁물에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안한 정의오마는 나를 해남까지 좀 태워다 주시겠소 좋은 말씀이오시다마는 이 배는 어떤 내인께서 해남까지 독선하여 가는 배가 되어나서 사공 이미로 다른 행객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배비장은 낭망이 되어 곰곰 생각다가 내일이나 모레쯤 배 편이 없겠소 아마 석 달 안으로는 제주서 해남으로 가는 배는 없으리다요 허허 그럼 독선은 용이 할 수가 있나요 그야 있지요 그렇지만 성가가 좀 과합니다 얼마나 내면 되나요 천냥 하나는 내셔야죠 천냥 천냥이라 해남까지 수로로 천리라 하는데 천냥 안 받고 수로로 천리 태우다 드릴 배는 있으며 사공은 있겠습니까 서울까지 갈 노수로 은 열량을 견대에 넣어 허리에 다 찬 배비장 이었다 기가 딱 막혔다 천냥의 성가가 터무니없이 비싸기도 하거니와 제일 왈몸에 지닌 것이 겨우 천잎이니 생심도 못할 노릇이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목사가 말릴째 에랑이 붙잡을째 슬며시 주저앉고 말았더니만 못했구나 싶어 후회막심이었다 잘못하다 오도가 오도가도 못하고 조천포구에서 거지 노릇을 하게 된 판이라 배비장은 사공도로 애걸하듯 여보시오 다름이 아니라 나는 본시 서울 사람으로 이 고장을 왔다가 친환이 중하시다는 기별을 받고 급히 돌아가는 길인데 이런 사정을 보아주는 게 다 활인적 덕이 아니오 그 내행께 이런 말씀을 하고 나를 한편 이물구석에 넌지시 끼어가도록 좀 서둘러 주시오 듣고 보니 당신 정상이 매우 딱하오 해준 후에 다시 오시오 내행 모르시게라도 조용히 타고 가시도록 해드리리다 고맙소이다 후일에 계제가 있으면 이 은혜 잊지 않고 갚으리다 사공이 황망히 대답하면서 달려간다 아니 배 이물에서 듣지 못하던 남자의 기침 소리가 연해 들리니 웬 사람이오 네 저 다름이 아니오라 난 몰래 행객을 태웠구려 네 다름이 아니오라 그 사람이 한양 사람으로 제주까지 왔다가 친환이 위중하다는 기별을 받고 급히 돌아가는 길인데 마침 배편이 없어 망지소주하면서 애거를 하옵기에 정상이 가긍하여 배 한구석에 태워준 것이오니 남의 위치 나는 효심을 생각하셔서 만분 용서하십시오 사정이야 사정이야 그렇다지만 경우가 대단히 틀리오 그러니 배 성가는 절반은 그 사람한테 받을 생각하오 그렇지만 듣기 싫소 나는 여자라도 두 말은 할 줄 모르오 사공이 할 일 없이 배비장에게로 쫓아오더니 으르대기를 으르대기를 이 정칠 어림없는 소리 조치할 도리가 있으니 잠자쿠 가만히 자빠졌어 어둑어둑하여 배는 해남인 듯한 물에 닿았다 그러나 사공은 배비장을 배로부터 끌어내려 당실하게 멱살을 검쳐지고 한 집으로 가더니 으슥한 한 방을 가리키면서 서울 공가에 기별하여 성가 절반 오백냥을 물어낼 때까지 저 방에 갇혀 있으라고 한다 배비장은 기가 막혀 용서하라 빌 뿐이었다 막 그렇게 왁자지껄하고 있을 즈음에 안으로부터 한 젊은 여인이 나오는 기척 고개 떨어뜨리고 앉았는 배비장을 보고 에구 나으리 하면서 달려들어 팔을 부여잡는다 배비장이 비로소 보니 에랑이었다 도무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 뻔히 에랑을 건너다 볼 뿐 뭐라 말을 못한다 에랑은 눈웃음을 치면서 치가 말릴 때 에어 들어섰으면 이런 고생 또 아니하셨죠 네가 정녕 구미온가 보구나 구미온은 아니라도 속으시긴 또 속으셨습니다 얘가 대체 어디냐 제주 성박 전들아 전들 압니까 사토께서 관문은 죄다 막았으나 배비장을 얼마동안 내 제주껏 붙잡아 두되 만일 놓아보냈다간 나무로 깎아라도 놓아야 하니 그리할라 영하시니 그대로 시행할 뿐이지요 허어 허어 여쭈! 여쭈! 한님 여쭈! 배비장 나리께서 만냥 퇴수하셨다 여쭈! 하면서 영문 하인이 들이달아 직지와 목사의 서간을 올린다. 배비장은 황공하여 북향사배하고 치교를 배수하니 과연 일시 정이 형감이다. 애랑이 옆에 있다가 한 번 망신도 그만하시면 과이 비싸지는 않겠죠? 하고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린다. 1943년 11월 30 한 번 망신도 다시 기다리게 된다. 한 번 망신도 그만 안 오신 육성인